구두새 이기기 옛날 춘천에 토목공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토목공이 어렸을 때에는 집이 몹시 가난했어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서부터 토목공은 부지런히 일을 해서 많은 재산을 모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토목공은 부자가 된 뒤에도 결코 그 재산을 축내는 일이 없었습니다. 꼭 써야 할 때가 아니면 결코 돈 한 푼도 헤프게 쓰지 않았어요. 사실 토목공은 자기에게 돌아올 이득이 없으면 술 한 잔, 담배 한 개비라도 남에게 공짜로 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절약에 절약을 거듭하는 구두새였어요. 그러므로 토목공의 살림은 줄기는커녕 해마다 부쩍부쩍 늘어가기만 했습니다. 이리하여 토목공은 부자로서뿐만 아니라 구두새로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런데 토목공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나이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장가를 들이려다 보니 워낙 돈이 많은 부잣집이라 신부감도 그럴듯한 자리가 많이 나섰습니다. 그러나 토목공은 그 자리들이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무리 살림이 부자라도 그것을 도맡을 며느리가 착하고 알뜰하지 않으면 그 살림은 하루아침에 기울어지고 말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토목공은 이런 생각에 며느리를 맞아들일 일이 큰 걱정거리였어요. 며느리감으로 나선 아가씨들을 만나보니 모두 씀씀이가 해플 것 같았고 살림도 마음 놓고 맡길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오랜 생각 끝에 토목공은 마침내 좋은 며느리 고를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토목공은 우선 자기와 똑같이 부자이면서도 돈을 아끼는 구두새를 찾기로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구두새 가운데서도 나이 된 딸을 둔 구두새를 찾기로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가정교육을 받았으면 아버지를 닮아서 살림을 아끼고 알뜰하게 잘 꾸려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며느리감을 찾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쩌다가 고생 끝에 그런 구두새를 찾아놓고 보면 딸이 없거나 딸이 있어도 아직 어려서 실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토목공은 뜻밖에도 충주에 사는 잔흥고비라는 구두새를 찾아냈습니다. 수백 리나 떨어져 사는 잔흥고비를 찾아내느라 얼마나 애를 쓰고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잔흥고비의 소문만 듣고는 안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토목공은 자기가 직접 그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가서 잔흥고비가 집안 살림살이를 하는 법도 보고 잔흥고비의 딸도 먼 발치에서 선을 보았지요. 그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로부터 잔흥고비가 구두새란 말도 들었습니다. 토목공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딸이라면 며느리 깜으로도 나무랄 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서 돌아가 고생한 보람이 있었다고 부인에게 자랑하고 싶었어요. 이리하여 토목공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부인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흥고비네 집에 사람을 보내 자식들을 결혼시키자고 청하게 했어요. 한편 잔흥고비네 집에서도 딸이 나이가 차서 마침 사위감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집은 저절로 마음이 맞아서 사위를 보고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잔흥고비의 딸이 토목공의 집으로 시집을 맞습니다. 며느리를 맞이한 토목공은 그날로 며느리에게 집안 살림을 맡겼습니다. 토목공은 살림을 며느리에게 맡기기는 했으나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은 며느리가 살림을 어떻게 꾸려나가나 하고 늘 옆에서 주의깊게 살펴보았어요. 토목공의 며느리는 생각한대로 살림을 아주 알뜰하게 잘 해나갔습니다. 토목공은 며느리가 마음에 썩 들었고 모든 것이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토목공은 며느리에 대해서 오직 한 가지만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며느리가 밥상을 차릴 때 늘 간장을 종지해 가득 떠놓는 일이었습니다. 토목공은 그것이 아까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토목공이 하루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아가야, 저렇게 간장을 헤프게 먹으면 어떡하니 늘 그러다가는 우리 살림이 금방 거덜나고 말겠구나. 난 말이다. 장독에 파리가 앉았다가 날아가도 귀여이 그놈을 따라가서는 붙들어다가 그놈 발목에 묻은 장을 죄다 씻어서 장독에 도로 넣고야 놓아줬단다. 어머,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그렇고 말고 그 파리를 그대로 놓아둘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니 아가야, 앞으로는 밥상에 간장을 놓더라도 종지 밑바닥에만 겨우 깔리게 놓도록 해라. 그렇게 놓으면 숟가락으로 떠서 먹으려다가도 잘 떠지지 않으니까 그만두게 되어서 간장이 없어지지 않을 게 아니냐. 내 말을 알아듣겠니? 이 다음부터 간장 놓는 법은 지금 내가 말했듯이 꼭 그렇게 하도록 해라. 토목공이 며느리를 타이르자 며느리는 몹시 못마땅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버님께서 살림살이를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전들 어찌 그만한 생각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아버님, 말씀처럼 간장을 종지 밑바닥에 깔리게 담아놓으면 오히려 손해가 더 큽니다. 아가야, 그건 어째서 그러느냐. 아버님 생각해 보십시오. 숟가락으로 간장을 뜨다가도 잘 안 떠지면 귀엽고 떠내려고 숟가락으로 종지바닥을 잡고 긁게 되고 그러면 숟가락이 달아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간장이 아무래도 안 떠지면 기울여서라도 따라 먹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숟가락은 숟가락대로 달고 간장은 간장대로 없어지니 두 가지로 손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 아가야. 그 이치가 막긴 맞다마는. 아버님,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종지에 간장을 가득 떠서 놓으면 숟가락이 달을 리도 없고 또 조금 더 먹으면 되는데 가득 찬 것에 보면 간장을 많이 푸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짜다는 생각이 들어 아예 나중에는 떠먹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버님, 그래서 간장을 가득 떠 놓은 것입니다. 토목공 부부는 며느리의 설명을 듣자 무릎을 탁 치며 탐복했습니다. 옳다. 아가야, 내 말이 다 옳다. 옳고 말고. 아가야, 어쩌면 너는 그렇게도 살림 사는 교육을 잘도 받았느냐. 앞으로는 모든 살림을 내가 알아서 해라. 우리 며느리는 눈꼽만큼도 나무랄 데가 없단 말이야. 토목공 부부는 며느리를 잘 보았다고 남들에게 자랑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 뒤 며칠이 지났어요. 자는 고비는 사랑하는 딸을 시집 보내놓고 그 딸이 잘 사는지 어떤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돈집을 찾아갔어요. 토목공과 자는 고비는 얼마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은 살림을 아껴서 돈번리를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토목공이 여름에 부채 쓰는 법을 자랑삼아 말했습니다. 사돈, 나는 부채 하나를 사면 몇십 년씩 쓴답니다. 아니, 어떻게 쓰는데요? 어떻게 쓰는고 하니 부채를 온통 다 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한쪽만 펴서 붙입니다. 네? 한쪽이 다 해지면 또 한쪽을 펴서 붙입니다요. 이처럼 한쪽씩 차례차례로 펴서 붙이면 평생 동안 몇 개 안 사도 지낼 수 있으니 얼마나 돈이 절약됩니까? 그러나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자는 고비는 몹시 안 입고 온 듯이 웃었습니다. 사돈, 그게 뭐 대단한 절약이 된다는 겁니까? 아니, 절약이 안 된다니요. 난 부채 하나만 있으면 죽을 때까지도 쓰겠습니다. 네? 이보시오, 사돈. 날이 더워서 부채를 쓸 일이 있으면 어떻게 쓰는고 하면 사돈, 그 방법을 말해보시오. 사돈께서는 그 방법을 모르시나 보군요. 네, 말하리다. 부채를 활짝 펴들고 고개만 좌우로 흔들면 바람이 저절로 일어나지요. 고개가 좀 아프기는 해도 부채야 해지거나 다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얼마나 돈이 절약되겠습니까? 도목공이 듣고 보니 과연 그럴 듯 했습니다. 저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니 자기 며느리가 그렇게도 살림을 야무지게 하고 똑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얼마 뒤에 저녁밥상이 들어왔습니다. 자는 고비가 밥상을 유심히 살펴보니 구워놓은 자반조기가 밥상에 놓여 있었어요. 자는 고비는 하도 기가 막혀서 도목공에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사돈 영감 이렇게 살림을 살아서야 어디 살림이 나만 아겠습니까? 아니 사돈 무슨 말씀이신가요? 아 그래도 모르시겠습니까? 이처럼 번번이 비싼 반찬을 상해놓으면 그 반찬값을 도대체 어떻게 될 작정입니까? 아니 그럼 무슨 좋은 수라도 잊고 말고요. 이렇게 빈번히 자반조기를 구워내 놓을 것이 아니라 그 자반조기를 천장에 매달아 놓고 밥상을 그 밑으로 가져가지요. 그러고는요. 밥 한 숟가락 떠먹고는 매달아 놓은 자반조기를 한번 쳐다보며 아 이거 짜다 하면 자연이잖 생각에 밥이 저절로 넘어갈 게 아닙니까? 이와 같이 하면 반찬값은 저절로 모일 게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듣자 도목공은 벌떡 일어나서 자는 고비에게 저를 다 업죽했습니다. 사돈 영감 정말 고맙습니다. 제발 자주 오셔서 살림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뒤로 도목공은 사돈인 자는 고비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잘 지켜 더욱더 부자가 되었답니다. 소를 탄 사돈 옛날 어느 마을에 부지런한 두 사돈이 봉수제라는 자그마한 산을 사이에 두고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돈은 가까이 살면서도 농사일에 바쁘다 보니 한 해에 한번 만날까 말까 하는 처지였습니다. 어느 장날 양지마을 사돈이 소를 끌고 나섰습니다. 그 사돈의 평생 소원은 억세고 사나운 암소를 길러보는 것이었어요. 음지마을 사돈은 암소를 기르고 있었는데 힘이 센 황소를 길러봤으면 하고 벼르다가 장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두 사돈은 소를 사고 파는 장에서 만났습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장에 오게 된 사연을 물어보았어요. 이야기 끝에 두 사돈은 소를 사고 팔 것 없이 서로 맞바꾸기로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나기도 했고 소 흥정도 잘 돼요. 두 사돈은 소를 말뚝에 메워놓고 막걸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양지마을 사돈이 막걸리 한동이를 사니 음지마을 사돈도 한동이를 샀습니다. 이리 하여 아침부터 마신 술이 서산의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도록 마시게 되었습니다. 사돈 어두워졌으니 그만 일어납시다. 양지마을 사돈의 말에 음지마을 사돈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고주망태가 되도록 술에 취했으나 서로 맞바꾼 소들은 틀림없이 끌고 나섰습니다. 갈림길에 와서 인사를 하며 두 사돈은 헤어졌습니다. 날은 어둡고 다리는 휘청거려 양지마을 사돈은 소 잔등에 올라탔습니다. 걷는 것보다는 한결 좋았습니다. 그래 소 고삐를 잡고 흔들흔들 오는 도중에 정신없이 졸았습니다. 소가 서는 바람에 양지마을 사돈이 눈을 떠보니 벌써 집 앞이었습니다. 사돈은 소리를 질러 문을 열라고 했어요. 그런데 불을 켜들고 나온 사람은 딸과 사위였습니다. 너희들 잘 왔구나. 그렇잖아도 장에서 사돈을 만나 주소나 끝나면 너희들을 보내라고 했는데 잘 됐다. 양지마을 사돈은 이렇게 말하며 딸에게 소 고삐를 넘겨주었습니다. 딸이 소 고삐를 받아들고 보니 소는 자기 집 소인데 아버지는 친정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여긴 저희 집이 아니에요. 딸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출가 외인이라고 너희 집이야 고개 너머에 있지. 딸은 아버지의 정신이 흐려진 것 같아서 얼른 아버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여긴 제 시집입니다. 딸이 말을 마쳤을 때 안사돈이 달려나와 인사를 했습니다. 사돈 어른 오셨습니까 얼른 들어오십시오. 양지마을 사돈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이쿠 내가 실수를 했군 고개 너머에도 이런 변이 생겼겠군. 양지마을 사돈은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소를 끌고 나섰습니다. 봉수제에 올라서니 음지마을 사돈이 벌써 와있었어요. 두 사돈은 땅에 주저앉아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다가 그놈의 소가 옛집으로 되돌아갔으니 말이외다. 망신은 소를 탄 데 있었소이다. 하고는 헤어졌습니다. 그 뒤 두 사돈은 그런 망신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다시는 소를 타지도 않았거니와 술도 마시지 않았답니다. 양반을 때린 상농 어떤 고울에 김정승이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정승은 일찍이 벼슬길에 올라 군수, 관찰사, 판서 등을 지냈습니다. 김정승은 원래 자기의 출세와 공명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인데다가 욕심까지 많다보니 백성들을 괴롭혀 긁어모은 재산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김정승이 나이가 60이 넘어 벼슬살이를 물러나서 고울에 내려가 살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김정승의 대궐 같은 집에서는 눈골 사나운 별의별 놀이들이 벌어지지 않는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광대놀이, 연등놀이, 사냥놀이, 미칭왕이놀이, 무당놀이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어요. 이렇게 놀이를 벌이느라 곡식이며 술이며 곡이며 그 밖의 물건들이 숱하게 없어지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노는 판이 이렇듯 밤낮으로 벌어지는 반면에 그 치닭거리에 시달림받는 사람들의 원한에 찬 목소리와 신음소리는 하늘에 사무칠 정도였어요. 어떤 사람은 김정승을 저주하는 나머지 잠꼬대를 할 때마저도 호랑이나 내려와서 쾅 물어가라 하고 이를 갈면서 버럭 헛소리를 지르기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팔도강산 방방곡곡에 다음과 같은 방이 나붙었습니다. 아무날 나머지에 아무 곳에 사는 김정승댁에서 흉내놀이 잔치가 열린다. 누구든지 흉내를 잘 내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신분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솜씨를 발표할 수 있다. 솜씨가 특히 뛰어난 사람들에게는 1등상부터 3등상까지 줄 것이다. 이 방을 보고 팔도강산 방방곡곡에서 내놓으라 하는 흉내쟁이들이 모두 이 고울에 모여들었습니다. 김정승은 풍류정 높은 다락 위에 덩그렇게 올라앉아 연심부채질을 하면서 재강군들의 솜씨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승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하도 별의별 놀이를 다 보아온 터라 이제는 보통 사람은 차마 볼 수 없는 기괴망측한 행동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김정승의 취미를 만족시켜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개 흉내를 내는 사람 닭 흉내를 내는 사람 고양이, 뱀, 여우, 사슴 심지어는 팔이, 모기, 벼룩 흉내에 이르기까지 별의별 가진 흉내를 다 내니 온 마을이 떠나가게 웃음판이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락 위에 앉은 김정승만은 끄덕끄덕 졸고 있었어요. 그것은 너무나도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였습니다. 이때 구경군들 가운데서 어디 두고보자 하면서 사람들을 헤집고 나서는 농사꾼 총각이 있었습니다. 총각은 서슴없이 김정승이 졸고 있는 다락 밑으로 걸어나가 공손히 절을 하고 서서 우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인이 아랩니다. 김정승은 머리를 들고 두리번거리다가 아직도 졸음이 그냥 실려있는 개슴체레한 눈으로 총각을 넌지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무슨 흉내를 내려는고 네, 소인은 다른 흉내라고는 낼 줄 모르옵고 다만 대간마님의 흉내만은 그럴듯하게 해올릴 자신이 있사옵니다. 나를 흉내 낼 수 있단 말이냐 예, 그러하옵니다. 그거 흥미있는 일이로다. 어서 해보아라. 김정승은 이제야 진짜 흉내쟁이가 나타났는가 싶어 부채질을 슬슬 해가며 수염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총각은 웬일인지 꼼짝하지 않고 서서 두 눈을 부릅뜨고 김정승을 뚫어져라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김정승이 부채질을 멈추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당하는 눈총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놈 감히 누구를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보는 거냐 네, 이놈 감히 누구를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보는 거냐 어허, 이놈 봐라 어허, 이놈 봐라 순간 주먹에 땀을 쥐고 구경하던 사람들이 와! 하고 웃어댔습니다. 김정승은 화가 치밀었어요. 부채를 쥔 김정승의 손은 후들후들 떨리기까지 했습니다. 주둥이를 다물지 못할테냐 주둥이를 다물지 못할테냐 김정승의 숨은 턱에까지 닿았습니다. 와! 하고 웃음을 터뜨리던 구경꾼들도 다시 조용해지면서 어떻게 되어가나 하고 바짝 긴장하고 있었어요. 정승의 갈라진 목소리는 피를 뿜는 듯 했습니다. 개 누구 없느냐 저놈을 요절내지 못하는구 내 이놈 무엇이 어쩌고 어째 순간 김정승의 부는 상투 끝까지 치밀어 이놈! 하고 총각의 뺨을 갈겼습니다. 총각도 이놈! 하고 무쇠같은 주먹으로 똑같이 흉내를 냈지요. 순간 정승은 입에 개거품을 물고 그 자리에다가 뻗고 말았습니다. 구경꾼들은 무슨 경산한 것처럼 와! 하고 웃음판을 더 크게 터뜨리며 들끓었습니다. 그 후로 김정승은 다시는 놀이판을 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님의 점괴 스님 한 분이 동네로 들어왔습니다. 어느 부잣집 대문간에서 염보를 냈어요? 관자재보살 행신 반야바람일 다시 외양간에서 여모를 썰고 있던 주인이 내다보았습니다. 주인은 먹이 본 호랑이처럼 벌떡 일어났어요. 모두 몽둥이를 들고 나오너라 이번에는 죽놈이 왔구나 주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 형제가 방에서 후다닥 튀어나와 몽둥이를 들고 나섰어요. 주인이 스님 앞에 떡 버티고 섰습니다. 우리한테는 내놈들 연불소리가 논바닥의 개굴개굴개굴이 소리도 아니고 쫑알쫑알 총달새 삼시 까는 소리도 아니다. 우리 집에는 너 같은 녀석 닭다라는 가풍이 한 가지 있을 뿐이다. 너처럼 일하지 않고 얻어먹는 놈은 두들겨 패는 게 우리 집 가풍이다. 우리 가풍 맛을 한번 보아라. 말을 마치자마자 주인과 두 아들이 스님을 몽둥이로 때렸습니다. 스님은 대번에 땅바닥이 나동그라졌지요. 이 다음에 또 왔단 봐라 그때는 내녀석 모가지가 풍뎅이 모가지가 되고 말 것이니 주인은 고래고래 악을 썼습니다. 스님은 한참을 버르족거리다가 겨우 일어났어요. 절뚝거리며 골목을 나갔습니다. 스님은 조금 가다가 간에 달한 대통을 흔들어 침 같은 가는 데를 뽑았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빙글에 웃으며 돌아섰지요. 저작자가 어째서 웃고 가는 건가. 주인은 아들들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우리 집에 무슨 좋지 않은 일이 닥칠 젊게라도 나온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저런 돌파리가 젊게인들 제대로 뽑겠습니까? 두 아들은 핀잔을 던지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주인은 스님을 한참을 보고 있다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여보시오 스님. 주인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말씨부터 죽놈이 아니고 스님입니다. 스님이 돌아보았어요? 어째서 기분 나쁘게 웃고 가는 거요? 따지는 가락이지만 얼굴은 이미 겁먹은 상판이었습니다. 당신 집에 애기 닥쳐도 크게 닥치겠기에 기분이 좋아서 웃었소. 웃었다고 또 두들겨 뵐 거요. 아니올시다. 그 애기 어떤 애기입니까? 주인은 대번에 두 손을 앞으로 모으며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정괴가 나와도 이상한 괴가 나오는 고려 우는 상통에 벌이 쏜다는 괴입니다. 뭐요? 우는 상통에 벌이 쏜다고? 그러니까 그렇잖아도 울고 있는 얼굴에다 또 어디서 벌이 날아와서 쏜다 이 말씀이오?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괴를 많이 뽑아봤지만 이렇게 괴상스러운 괴는 처음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뽑아볼까요? 스님은 한참 침통을 흔들다 침을 뽑습니다. 쇠가 쇠를 먹고 살이 살을 먹는다. 허허 갈수록 대산이구먼. 그건 또 무슨 뜻입니까? 주인은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쇠가 쇠를 먹고 살이 살을 먹는다니 뻔한 말 아닙니까? 형제와 부모가 서로서로 죽인다는 뜻입니다. 이 액도 면하기가 어렵겠구려. 스님은 살레살레 고개를 잡으며 돌아섰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까 얻어맞은 항심으로 못된 소리만 골라서 하는구만. 주인은 핀잔을 던지며 돌아섰습니다. 대문으로 돌아서려다가 다시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가만있자 빈총도 안 맞은 것만 못하더라고 기분이 껄쩍지근한걸. 주인은 얼른 안방으로 들어가서 농문을 열었습니다. 엽전을 한 쾌 들고 달려갔어요. 쾌는 옛날에 엽전을 묶어 세던 단위인데 한 쾌가 열량입니다. 스님 잠깐 기다리시오. 아까는 내가 잘못했소. 이거 받으시고 그 액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오. 주인은 동구라미를 내밀며 정중하게 절을 냈습니다. 스님은 주인을 빤히 건너다 보았어요. 한참을 보고 있다가 동구라미를 받아 바랑에 넣었습니다. 잘못을 뉘우친 것 같으니 방법을 가르쳐 주겠소. 나를 따라오시오. 지금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집에 갔다가 한밤중에 자식들 모르게 와야 합니다. 저기 산모퉁이에 미륵불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그 미륵불 앞에서 당신한테 닥칠 렉을 면해달라고 불공을 드리고 있겠으니 그리 오시오. 주인은 그러겠다고 굽실거리며 돌아섰습니다. 여보시오. 세님이 다시 주인을 불렀어요. 당신이 나한테 오는 것을 자식들이 알면 일판은 도로 아미아미타불입니다. 그때는 일판이 죽도밥도 안 될 테니 명심하시오. 주인은 명심하겠다며 더욱 공손하게 절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밤이 이슥해지자 주인이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스님은 미륵불 앞에다 촛불을 켜놓고 목탁을 치며 연보를 하고 있었어요. 스님 제가 왔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여기 온 줄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주인은 허리를 굽실거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돌아보지도 않고 그대로 연보만 하고 있었어요. 주인은 한참 동안 머쓱하게 서 있다가 스님 곁에 다소곳이 무릎을 꿇고 미륵불을 향해 합장을 했습니다. 스님은 한참 만에야 연보를 그치고 주인을 돌아보았어요. 오셨고려 그액을 면하려면 사흘 동안 승복을 입고 제대로 불공을 드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바로 여기서 승복을 입고 불공을 드리다가 새벽역에 집으로 가서 나머지 이틀 동안은 집에서 불공을 드리시오. 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스님은 바랑에서 승복을 한 벌 꺼내주며 입으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입고 있는 옷 위에다 승복을 입었지요? 내가 연보를 할 테니 당신은 곁에서 합장을 하고 입속말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소리만 하시오. 집에 가서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만 외면 됩니다. 스님은 목탁을 치며 연보를 하고 주인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소리만 했습니다. 새벽역이 되자 스님이 연보를 그쳤어요. 북두 칠성자루가 많이 돌아간 걸 보니 밤중에 한참 지나꼬려 이제 집으로 가시오. 돌아가시되 지금부터 사흘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소리 말고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사흘 동안 연불 소리 말고 무슨 말이든지 한마디라도 하면 당신은 그 순간부터는 영영 벙어리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내 말 명심하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 목탁도 드릴 테니 정성껏 공을 들이시오. 아이고 목탁까지 주시다니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주인은 코가 땅에 닿게 절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외며 바삐 자기 집으로 갔지요. 주인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스님은 빙글에 웃었습니다. 주인은 자기 집에 이르자 대문을 두드렸어요. 자식들이 뛰어나왔습니다. 누구요? 큰 아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죽놈이 밤중에까지 와서 잠을 깨워? 자식들이 대문을 박차고 나와 사정없이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자식들은 여태 패던 솜씨가 있었으니 허리를 다리고 가리지 않고 두들겨 팼지요. 아이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주인은 몽둥이가 들어올 때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소리만 하다가 쭉 늘어졌습니다. 가만있죠? 좀 이상하다. 큰 아들이 몽둥이를 멈추고 안으로 들어가서 호룡불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게 웬일입니까? 두 아들은 아버지를 떠매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아버지? 아버지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만 외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야 입을 열었지요. 우리 상통에 벌이 쏘고 살이 살을 먹고 쇠가 쇠를 먹는다더니 그 스님 성괴가 정말 똑 떨어지게 맞았구나. 두 아들은 아직도 도깨비에 홀린 상판들이었습니다. 끙끙 앓고 있던 주인이 아들들이 없는 사이에 길게 한숨을 쉬었어요. 돌아가신 아버님이 원망스럽구나. 주인은 엉뚱한 소리를 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어렸을 때 일이 떠오른 것입니다. 주인이 얜 일곱 살 때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이 없으면 굶어 죽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우선 사람 대접을 못 받는다. 돈 모으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 저 감나무로 올라가거라. 엉뚱한 소리의 아이는 멍청하게 감나무와 아버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어서 올라가라고 다그치자 마당가에 있는 감나무로 올라갔어요. 옆으로 길게 뻗어있는 가지 한가운데를 두 손으로 잡고 팔을 아래로 늘어뜨려라. 아이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몸뚱이를 아래로 늘어뜨렸어요. 땅바닥은 아득히 새 길이나 되었습니다. 꽉 붙잡고 있어라. 손을 놓으면 떨어져 죽는다. 아버지는 담배를 태워 물고 느긋한 표정으로 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나뭇가지를 잡고 눈알을 뒤룩거리며 아버지만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담배만 피웠습니다. 아들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렸어요. 이 가지를 잡고 어쩌란 말입니까. 금방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 가지를 놓으면 너는 떨어져 죽는다. 얼굴과 몸뚱이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손은 힘이 빠져 금방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어쩌자는 것이냐며 고함을 질렀지요. 이제 내려오너라. 감나무에서 내려온 아이는 밤송이 상판으로 아버지를 원수보든 노려보았어요. 방금 그게 바로 돈 모으는 비결이다. 그런 게 어떻게 돈 모으는 비결이란 말씀입니까? 아버지를 노려보며 소리를 질렀지요. 돈이 손에 들어오면 한 푼이든 두 푼이든 금방 저 감나무가지 들어주듯 들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돈을 꿔달라는 녀석이 있으면 금방 네가 나를 노려본 바로 그 밤송이 상판으로 노려봐야 한다. 알겠느냐. 아이는 그제야 알았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서 새삼스럽게 아버지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었어. 주인은 옛날 아버지 앞에 절을 하던 자기 모습이 떠올라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어요. 돈이 다가 아니었어. 아버님이 나를 잘못 가르친 거야. 주인은 거듭 고개를 저었답니다. 구두새의 고등어 예쁘고 얌전한 처녀가 시집을 갔습니다. 결혼식 뒤치다거리가 끝나자 시댁 식구들은 모두 논밭에 나가고 새댁 혼자 집안 청소를 했어요. 새댁답게 마루며 방이며 구석구석 먼지 하나 남기지 않고 꼼꼼하게 쓸고 닦았습니다. 이게 뭐야? 한참 청소를 하다 보니 천장 한 가운데 무슨 말라빠진 생선 대가리가 하나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고등어 대가리였어요. 얼마나 오래 매달려 있었던지 파리똥이 시커멓게 붙어 있었습니다. 이런 얄구진 게 어떻게 이런데 매달려 있지? 새댁은 시커멓고등어 대가리를 떼어다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청소를 끝낸 새댁은 저녁때가 되어 밥을 지으려고 부엌으로 들어갔지요. 아까 시어머니가 나가면서 내놓은 쌀을 씻어 밥을 앉혀놓고 국을 끓이려고 국거리를 찾았습니다. 국거리는커녕 김치도 없고 반찬이라고는 짬 무쪽 하나도 없으며 장독에는 장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새댁은 밥만 한 그릇씩 놓은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지요. 죄진 사람처럼 잔뜩 굽재며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앞에 밥상을 놓았습니다. 시부모 내외는 숟가락을 들며 천장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눈이 둥그레졌어요. 신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천장에 달아매 놓은 고등어 대가리가 어디 갔느냐. 시어머니가 튀어나올 것 같은 눈으로 새댁을 보며 물었어요. 시어머니가 하도 놀라는 바람에 새댁은 잔뜩 주눅이 들어 얼른 대답을 못했습니다. 고등어 대가리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거듭 다그치자 새댁은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버렸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그걸 떼다 버리다니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밥을 먹으란 말이냐. 시어머니가 시퍼런 눈으로 새댁을 쏘아 보았습니다. 우리는 돈을 절약하느라 밥을 한 숟갈 떠놓고 그 고등어 대가리를 쳐다보고 밥을 먹는다. 그걸 보면 저절로 짠맛이 나서 그 맛으로 밥을 먹었는데 이제 무엇으로 밥을 먹으란 말이냐. 시어머니가 시퍼렇게 다그쳤어요. 그렇지 않아도 조심스럽기만 한 새댁은 밤송이처럼 오그라들었습니다. 신부가 곤욕을 치르자 신랑은 상판이 일그러지고 입이 나팔 주둥이가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가시지본 며느리가 안 됐다 싶었던지 큰 기침을 하고 한마디 합니다. 집집마다 살림하는 물정이 다른 법이다. 앞으로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하나 어머님께 물어서 하도록 하여라. 당신도 이미 지난 일이니 더 탓하지 마시오. 탓하지 않으면 당장 무엇으로 밥을 먹는단 말이오. 시어머니가 시퍼렇게 대들었습니다. 방법이 있으니 내 말을 들으시오. 시아버지는 점잖게 타이른 다음 새댁을 받습니다. 그 고등어 대가리는 수십 년 동안 우리 집 반찬이었다. 그런 반찬을 없애버렸으니 이제부터 내가 우리 밥 먹는 곁에 앉아서 수고를 좀 해야겠다. 우리가 밥을 한 숟갈 떠넣을 때마다 고등어 대가리 이렇게 말을 내라. 고등어 대가리 하면 고등어 대가리가 떠올라 짠맛이 날 게 아니겠느냐. 우리는 그 짠맛으로 밥을 먹겠다. 시아버지는 의젓하게 말을 마친 다음 시험을 한 번 해보겠다는 듯이 밥을 한 숟갈 뜨며 새댁을 보았습니다. 고등어 대가리 새댁은 모기 소리만 한 소리로 고등어 대가리라고 말했지요. 너무 싱겁다. 다음 숟갈에는 좀 더 크게 해라.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밥을 떠넣으며 새댁을 받습니다. 고등어 대가리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크게 했지요. 시어머니는 상판을 느든거리며 눈살을 지푸렸습니다. 아이고 너무 짜다. 나한테는 소리를 좀 작게 해라. 저 양반은 짜게 잡수시고 나는 싱겁게 먹는다. 곁에서 이 꼴을 보고 있던 신랑은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금방 부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새댁은 두 늙은이 밥숟갈이 들어갈 때마다 고등어 대가리 고등어 대가리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아버지대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간을 맞춰 소리를 조절하자니 식은 땀이 날 지경이었지요. 신랑도 고등어 대가리 말 반찬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밥을 먹는데 이번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숟가락이 한꺼번에 들어갔습니다. 고등어 대가리 고등어 대가리 새댁은 영겁 후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너무 짜다. 시어머니는 밥을 입에 물고 연신 쌤 고양이 상판이 되었습니다. 짜면 나노 잡수 쇼구려 아들 녀석이 고함을 질렀지요.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살림하는 걸 배우며 살아갔습니다. 2, 3년 동안 그 집 살림 물정을 어지간히 익혔어요. 그 무렵 생선장수가 숭어를 한 짐 짓고 혼자 뭐라고 구시렁거리며 그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아무리 구두새라지만 이 싱싱한 숭어 맛을 한 번 보면 사먹지 않고는 못 베길 것이다. 집집마다 공짜로 하나씩 던져주자. 이것은 고기 낚는 데 밑밥이다. 고등어 대가리로 소문난 이 집에는 제일 큰 놈을 하나 던져주자. 숭어 장수는 골목을 돌며 집집마다 담너머로 팔뚝만 한 숭어를 한 마리씩 던졌습니다. 이때는 초겨울 숭어철이라 숭어가 엄청나게 잡혔어요. 이게 뭐야? 고등어 대가리 집 시아버지가 외양간에서 두엄을 내고 있다가 난데없는 숭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숭어 아닌가? 밥도둑놈도 이런 밥도둑놈이 없는데 이런 도둑놈이 어떻게 우리 집 담을 넘어왔지? 우리 식구들이 이 숭어 맛을 봤다가는 근일이 나겠구나. 에라이 나쁜 밥도둑놈 같으니라고? 영감은 숭어를 담너머로 힘껏 던졌습니다. 그 집뿐만이 아닙니다. 이 집 저 집에서 담을 넘어갔던 숭어들이 다시 담을 넘어왔지요. 숭어 장수는 담을 넘어오는 숭어들을 멍청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마른 땅에 숭어 뛰듯 한다더니 이 동네에서는 죽은 숭어가 담을 뛰어넘어갔다 다시 뛰어넘어왔다 정신이 없구나. 숭어 장수는 웃으며 숭어를 모두 주워 짊어지고 동네를 나갔습니다. 다음 날 이번에는 여자 생선 장수가 뭣 모르고 고등어 대가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댁은 옳다코나 하는 표정으로 반갑게 맞이했지요. 이거 한 마리에 얼마지요? 새댁은 두 손으로 생선을 한 마리 들어보이며 값을 물었습니다. 얼마라고 하자 다른 생선을 두 손으로 들어보이며 이건 얼마냐고 물었어요. 새댁은 자잘한 생선도 한 손이 아니라 두 손으로 들어보이며 그때마다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한참 동안 두 손으로 생선을 들었다 놨다 하며 값을 묻다가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고 손을 저었지요. 사지도 않으면서 생선은 주무르기는 왜 주물러? 생선 장수는 새침하게 눈을 읽기며 생선 바구니를 입고 팔랑팔랑 집을 나갔습니다. 새댁은 오달진 표정으로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국솥에 물을 붓고 생선 주무른 두 손으로 물을 활활 저었습니다. 솥에다 시래기를 넣고 국을 끓였어요. 새댁은 벙글거리며 국을 뜨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연방 벙글거리며 시아버지 시어머니 앞에 밥상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국부터 한 숟갈 떠먹었지요. 아니 이게 생선국 아니냐? 어디서 생선이 났느냐? 시어머니가 눈이 둥글해졌습니다. 다름이 아니었고 오늘 생선 장수가 왔기에 새댁은 오랜만에 칭찬 한번 듣겠다는 듯 방실방실 웃으며 사연을 늘어놓았습니다. 너는 아무래도 우리 집에 살기는 틀렸구나. 시어머니는 새댁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숟가락을 상에 탁 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을 장독에 풀었더라면 1년 내내 고깃국을 먹을 게 아니냐? 그 귀한 걸 한 끼에 다 먹어 치우다니 손이 그렇게 커서야 어떻게 살림을 한단 말이냐? 안 되겠다. 나가거라.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번에는 시아버지도 하는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살레살레 저었어요. 새댁은 옷 보통일을 이고 눈물 콧물을 찔끔거리며 골목을 나갔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깃던 동네 여자들이 웬일이냐고 눈이 동그레졌어요. 그들끼리 한참 수근거렸습니다. 쫓겨나도 싸구먼 그걸 이 우물에다 풀었더라면 온 동네 사람들이 1년 내내 고깃국을 먹을 게 아니야? 100번 쫓겨나도 싸지 싸고 말고. 여자들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굴비와 절구통 사또가 동암마루 의자에 앉아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질해한 재판거리가 많았어요. 굴비장수는 굴비짐을 잃어버렸다는데 굴비짐을 어디다 두었기에 잃어버렸는지 자세히 말해보아라. 사또는 마당에 꿇고 있는 사내한테 말했습니다. 예, 굴비를 한참 치고 팔러 가다가 주막집 절구통 위에다 받쳐놓고 점심을 먹었사옵니다. 하운데 점심을 먹는 사이 굴비짐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사옵니다. 그 사이 그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많았느냐. 소인하고 몇 사람이 평상에 앉아 점심을 먹고 있었을 뿐 그 사이 드나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사옵니다. 함께 점심을 먹은 사람들 가운데 너보다 먼저 나간 사람은 없었더냐. 없었사옵니다. 그러면 주막집 주인은 뭐라고 하더냐. 굴비짐을 어떻게 간소했기에 이 성화냐고 몽둥이까지 들이대며 저를 도둑놈 닭다라듯 했사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 소행같다 이 말이냐. 그런 짐작밖에는 달리 짐작 가는 데가 없사옵니다. 형방. 사토는 당장 주막 주인을 잡아드리라 했습니다. 형방이 득달같이 나조를 쫓아 보냈지요. 이번에는 소를 잃어버렸다는 사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는 소를 어디다 두었기에 잃어버렸단 말이냐. 읍내 들어가 길가 버드나무에다 메어두고 주막에서 막걸리를 한잔 마시고 나왔사옵니다. 잠깐 사이에 소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사옵니다. 시골 사람은 소가 반살림이라지만 저는 변변한 논밭 한때기도 없으니 그 소가 전 재산입니다. 꼭 그 도둑놈을 잡아주십시오. 사내는 우는 소리를 하며 굽실거렸습니다. 허허 굴비짐도 온데간데 없고 커다란 소도 온데간데 없다니 지금 우리 고울에는 온데간데 없는 귀신들이 발동을 하는 것 같구나. 그래서 소를 찾아보기는 제대로 찾아보았느냐. 함께 장에 온 우리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찾아보았고 길목마다 지켰사오나 그 소를 끌고 읍내를 나가는 사람은 없었사옵니다. 사또는 또 형방을 불렀습니다. 이 읍내에 도살장이 몇 개나 되는가. 하나뿐이옵니다. 그 도살장 주인을 잡아드리도록 하라. 형방은 또 득달같이 도살장으로 나조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은 또 무슨 일인고. 예, 스님하고 행인이 지팡이를 가지고 서로 제 것이라고 티격이 붙었사옵니다. 한 손에 지팡이를 쥔 스님과 낙은의 차림의 중년 사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팡이, 그 하찮은 지팡이가 어쨌다는 것이냐. 지금 이 중놈이 짚고 있는 지팡이는 제 지팡이옵니다. 이 지팡이는 지리산 칠성 계곡에서 저렇게 교묘하게 자란 주목으로 만든 지팡이라 그만큼 값진 물건이 없지요. 하운데 우연히 함께 길을 가던 저 중놈이 다리가 몹시 아프다고 재를 넘을 때까지만 지팡이를 빌려달라고 하기에 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지팡이를 자기에게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안 된다고 했더니 이번에는 지팡이가 자기 것이라고 생판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헛간 빌려 안방까지 들어온다더니 이 녀석이 딱 그 꼴이지요. 명색이 부처님 제자란 작자가 이런 염치 없는 짓을 하고 있으니 새퉁이가 괘씸해서라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 작자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주십시오. 아니옵니다. 이 작자 말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옵니다. 이 지팡이는 처음부터 소승의 지팡이옵니다. 새님은 손사리까지 활활치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이 거짓이 아니렸다. 여기가 어느 분 앞이라고 거짓말을 하겠나이까? 새님은 사뭇 정중하게 허리를 굽실거렸습니다. 아니옵니다. 저 중놈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 여정 끼고 서방질한다더니 지금 불제자를 빙자하여 맹랑한 거짓부렁이를 시부렁거리고 있는 것이지요. 흑백을 가리시어 단단히 벌을 내려주십시오. 어허 지팡이 하나 가지고 시비가 이렇게 요란스럽단 말이냐. 지팡이를 가지고 재판을 걸어온 네 녀석들도 한심하다마는 이런 것을 재판이라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 나도 웃음거리가 되기 꼭 알맞겠다. 하지만 바늘 도둑은 도둑은 도둑이니 흑백을 가리기는 가려야겠고 어디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인지부터 구경하자꾸나. 새님이 지팡이를 일고 가서 정중하게 바쳤습니다. 사또는 지팡이를 여기저기 찬찬히 보았지요. 사령, 꼭 이 지팡이만한 작대기를 두 개 구해오너라. 사또 말에 사령이 달려가서 금방 작대기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사또는 작대기를 두 사람에게 하나씩 건넸어요. 너희들은 이 작대기를 하나씩 짚고 이 뜰을 빙빙 돌아라.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돌아야 한다. 두 사람은 사또를 멍청하게 건너다 보고 있다가 물러가서 마당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잡아오란 녀석들은 다 잡아왔느냐? 예, 주막집 주인 대령이옵니다. 나졸대리 주막집 주인을 끌어다가 사또 앞에 꼴렸습니다. 저 굴비 장수가 굴비 짐을 너희 집 절구통에 내려놓고 마당에서 점심을 먹는 사이에 굴비 짐이 없어졌다는데 사실이냐? 예, 사실이옵니다. 저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부터 점심을 먹을 때까지 행동거지를 하나하나 다 말할 수 있겠느냐? 여부 있겠습니까? 굴비 짐인지 무슨 짐인지 짐을 짊어지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더니 그 짐을 절구통 위에 받쳐놓고 주인은 낱낱이 주워 섬겼습니다. 그 사이 굴비 짐 곁으로 지나가는 사람은 없었느냐? 주막은 아무나 드나드는 데라 그것까지는 살피지 못하였사옵니다. 그렇지만 저 굴비 장수는 그 사이 들고 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밥 먹는 사이 굴비 짐이 없어졌으니 그게 어찌 된 일이냐? 굴비 짐에 발이 달려 저 혼자 어디로 도망쳤을 까닭도 없고 날개가 달려 날아갔을 리도 없다. 그 굴비 짐이 어찌 된 일인지 짐작 가는 일이 없느냐? 도무지 짐작 가는 일이 없어옵니다. 저자가 점심을 먹을 때 집안에 드나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그런 범인은 반드시 너희 집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떠냐?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제 집 식구라고는 제 마누라하고 저하고 둘 뿐입니다. 그럼 내가 아니라면 네 마누라 소행이 틀림없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사옵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그렇다면 이제 알았다. 너도 아니고 마누라도 아니라면 범인은 바로 그 절구통이구나. 절구통이 그 큰 아가리로 굴비 짐을 한 입에 꿀꺽 삼켜버린 게 틀림없다. 절구통이 굴비 짐을 삼켰다는 말씀이옵니까? 굴비 장수는 멍청하게 묻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입이 절구통 아가리가 되었습니다. 범인은 그 절구통이 틀림없구나. 주막 주인은 가서 그 절구통을 이리 떠매고 오너라. 절구통을 떠매고 오라는 말에 주인은 입이 절구통처럼 벌어졌습니다. 무얼 꾸물거리고 있느냐. 어서 가서 떠매고 오지 못하느냐. 사또가 호령을 했지요. 사내는 그제야 자다가 깨난 사람처럼 일어섰습니다. 푸죽한 주인은 왔느냐. 예, 푸죽한 주인 대령이 옵니다. 이놈, 너는 장사를 하면 정직하게 해야지. 어째서 병든 소리를 잡아서 바랐단 말이냐. 사또가 누나를 불아리며 엉뚱한 소리를 냈습니다. 제가 병든 소리를 잡아서 바랐단 말씀입니까? 소인은 그런 일이 없사옵니다. 뭐시라고? 어디서 함부로 거짓말을 하느냐. 사또는 발로 마루짱을 깡구르며 고함을 질렀지요. 맹세코 소인은 그런 일이 없사옵니다. 푸죽한 주인은 두 손을 활활 내자우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한 가지 묻겠다. 너는 하루에 소를 몇 마리 잡느냐. 사또는 말소리를 바꾸어 낮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장이 서지 않는 예산날과 장날이 다릅니다. 장이 서지 않는 날은 이틀에 한 마리 꼴로 잡고 장날은 하루에 두 마리를 잡지요. 오늘은 장날이라 두 마리를 잡았습니다. 소를 잡으면 그 가죽이나 발목이나 뿔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은 그런 것대로 팝니다. 그럼 오늘은 그것을 모두 팔았느냐. 아닙니다. 지금도 팔고 있는데 아직 많이 남아있사옵니다. 병든 소인지 아닌지를 가려볼 것인즉 발목하고 가죽하고 뿔을 죄다 이리 가져오도록 하라. 백정은 살아났다는 듯이 횡안히 나갔습니다. 동원 마당에는 스님과 나그네가 지팡이를 짚고 걷고 있었지요. 그때 주막집 주인이 동네 사람들을 동원했는지 연아문명이 땀을 뻘뻘 흘리며 절구통을 굴리고 왔습니다. 그 절구통 아가리 한 번 크구나. 그 아가리와 배떼기를 보니 굴비 한 짐쯤 삼키고도 남겠구나. 파리 잡아먹은 두꺼비는 입이라도 다물고 있는데 저놈은 입을 떡 벌리고 있는 게 금방이라도 굴비를 한 짐 더 삼킬 것 같다. 사토는 웃지도 않고 말합니다. 주막주인은 듣거라. 네 주막에는 오가는 행인이 많을 것이고 저 굴비장수처럼 짐을 저 절구통 위에다 받쳐놓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러면 저 염치 없는 절구통이 이 다음에도 생선짐이나 과일짐은 물론이고 남의 이바지 임식도 그렇게 감쪽같이 삼켜버리고 시치미를 뗄 게 분명하구나. 그러면 그때마다 네가 아무 제도 없이 이렇게 절구통을 굴리고 와서 문초를 받을 것이고 그러면 너의 집은 신용이 떨어져 장사에도 지장이 클 것이다. 그러니 저 못된 절구통을 멀리 함경도로 보내서 두만강 건너로 던져버려야겠다. 엉뚱한 소리에 모두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두만강가에 있는 종성부부사가 내 친구다. 내가 편지를 한 장 써줄 것인즉 저 절구통을 종성까지 굴리고 가야겠다. 절구통을 굴리고 가서 제대로 버렸다는 증명서를 받아가지고 나에게 오도록 하여라. 사토는 엄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주막집 주인은 벼락 맞은 상판으로 사토를 건너다 보았지요. 하오나 저 절구통은 보시다시피 너무 크고 무거워서 저 혼자 힘으로는 제자리에서 옆으로 눕힐 수도 없사옵니다. 그런 절구통을 종성까지 어떻게 굴리고 가겠사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는 어떻게 굴리고 왔느냐? 다섯 사람이 달려들어 겨우 굴리고 왔사옵니다. 그러면 그 다섯 사람이 굴리고 가면 되겠구나. 고생스럽더라도 어떻게든 멀리 갔다 버려야겠다. 저 절구통이 고기 맛을 한번 보았으니 이제 굴빛뿐만 아니라 명태짐이며 심지어는 이바지짐까지 다 집어삼킬 것이다. 그러다가 배가 고프면 이웃집 닭이나 강아지는 물론이고 사람인들 못 삼키겠느냐? 그런 불상사를 막는 방법은 멀리 보내버리는 수밖에 없다. 네가 저런 못된 절구통을 집에 두고 있었던 죄로 수고를 좀 해야겠다. 사또는 웃지도 않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한 가지 방도가 있사옵니다. 무슨 방도가 있단 말이냐? 저 고약한 절구통을 도끼로 패서 태워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굴비장수한테는 꼭 그만한 굴비를 한 짐 사다가 주겠사옵니다. 그런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멀리 함경동까지 굴리고 가지 않아도 되겠다. 어서 가서 굴비를 사오너라. 사내는 살았다는 듯이 뛰어나갔습니다. 굴비장수는 들어라. 저자가 가져오는 굴비를 보면 네 굴비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느냐? 알다 뿐이겠습니까요? 제 굴비는 연평도 만물굴비라 알이 어찌나 많이 배었는지 배가 터질 지경입니다. 그 만물굴비를 여기까지 저보다 먼저 쥐고 온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굴비짐을 챙기다가 굴비 이빨에 손가락을 찔려 굴비 엮은 집에 피가 한 군데 묻어 있사옵니다. 그때 주막집 주인이 땀을 뻘뻘 흘리며 굴비를 짓고 왔습니다. 굴비장수는 저 굴비짐을 헤쳐보도록 하여라. 굴비장수는 굴비짐을 헤쳤어요. 아래옵니다. 이 굴비는 틀림없이 제 굴비이옵니다. 여기 집에 아까 말씀드린 피가 묻어 있사옵니다. 형방에 가서 보더니 정말 피가 묻었다고 했습니다. 주막집 주인은 얼굴이 백지장이 되었지요? 저작자를 단단히 묶어 저쪽에다 꿀려라. 나졸들이 주막집 주인을 꽁꽁 묶어 한쪽에 꿇어 앉혔습니다. 백정은 왔느냐? 예, 여기 대령이옵니다. 백정은 가져온 소가죽이며 발목을 모두 마당에 늘어놓았습니다. 소 잃은 농부는 듣거라. 저 속에서 네 소의 가죽이며 발목이며 뿔을 가려낼 수 있겠는가?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송아지 때부터 자식처럼 길러서 환희할 수 있사옵니다. 우선 뿔은 양쪽 뿔이 납작 누워있는 작박뿔이고 왼쪽 앞발의 발톱 곁에는 상처가 났다가 낳은 흉터가 있사옵니다. 농부는 대번에 뿔과 앞발을 가려냈습니다. 백정도 얼굴이 백지장이 되었지요? 백정도 꽁꽁 묶어 주막주인 곁에 꿀렸습니다. 작대기 짚고 걸은 너희들도 그만 이리 오너라. 스님과 사내가 다가왔습니다. 먼저 불제자인 중한테 묻겠다. 거짓말을 하면 무슨 지옥에 가는고? 조열 지옥에 가옵니다. 조열 지옥은 어떤 지옥인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불이 활활 타고 있는 지옥이옵니다. 그래서 화염 지옥이라고도 하옵니다. 그 지옥에는 거짓말하는 녀석들만 가는가? 아니올시다. 거짓말하는 녀석뿐만 아니라 도둑질한 녀석, 사람을 죽인 녀석, 여자한테 음탕한 짓을 한 녀석, 술 마시고 주정이 심한 녀석, 억지 소리를 하는 녀석들도 몽땅 그 지옥에 가옵니다. 그러면 네가 저 백정하고 주막주인을 데리고 그 지옥까지 가야겠다. 그 무서운 데를 제가 무엇 때문에 갑니까요? 그래도 좀 가야겠구나. 너는 지팡이를 바르게 짚고 다니지 않고 이따금 끌고 다니는 버릇이 있기 때문이다. 지팡이를 끌고 다닌다고 해서 새님은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이 주옥 나무 지팡이를 보니 끝이 고르게 달아 올라갔구나. 그런데 네가 아까 지팡이를 짚고 걷는 것을 보니 반은 끌고 다녔다. 그렇게 끌고 다니면 지팡이 끝이 한쪽만 많이 다를 것이다. 스님은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 거기는 염라대왕 소관인즉 내가 간여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이승에도 지옥과 비슷하게 고통을 주는 방법이 있다. 사령들은 세 녀석을 형틀에 꽁꽁 묶은 다음 허리끈을 끌고 볼기를 깠습니다. 사토의 추상 같은 호령이 떨어지자 세 녀석 볼기에서 불이 났지요? 세 녀석 모두 걸레처럼 늘어졌습니다. 충은 거기 두고 주막 주인과 백정은 감옥에 가두어라. 사령들이 주막 주인과 백정을 끌고 갔습니다. 마당에는 중만 남았지요? 사령 지난번 오강대 놀이를 할 때 중이 쓰고 놀던 바랑하고 탈바가지가 그대로 있느냐? 사령이 있다고 하자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저 중한테 그 바랑을 지우고 탈바가지를 씌워 동네마다 끌고 다니며 조리돌려라. 사령들은 서둘렀습니다. 중한테 바랑을 지우고 귀신 모양의 탈바가지를 얼굴에 씌워 읍내거리로 끌고 나섰지요. 야! 조리중! 큰 길에 나서자마자 조물애기들이 소리를 지르며 몰려듭니다. 저 조리중은 풍물 칠 때 그 각자 조리중이 아니고 진짜 조리중이다. 중 뒤에는 금방 조물애기들이 수십 명 따라 붙었습니다. 조물애기들은 모처럼 신바람이 났어요. 이 중놈아! 도둑질을 했느냐? 노름을 했느냐? 조물애기들은 막대기로 바랑을 툭툭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중은 콩무니에 조물애기들을 수십 명 달고 이 동네 저 동네로 조리를 돌았지요. 동네 사람들이나 길 가던 사람들이 모두 서서 웃으며 구경을 했답니다. 꿩이 신세가 된 황부자 지금부터 수백 년 전 어느 시골에 황가성을 가진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황부자는 가을이 되면 수만 석의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도 황부자는 깍쟁이 가운데 돌깍쟁이여서 산짐승들이 나달 한 톨만 축내도 그만 자리에 누워 앓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 산짐승들이 나달을 축낸다고 알아놓은 황부자의 사연을 알아차린 이 집 머슴은 이 기회를 타서 황부자를 단단히 골려줄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주인어른 그간 병세가 어떠하십니까? 주인어른의 병원이 다름 아닌 공과 새들이 주인님 댁에 나달을 축내어 마음을 쓰신 데서 생긴 병인 줄로 압니다. 소인이 주인어른의 우왕거리인 공과 새들을 없애 치우겠으니 그리 상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머슴의 말에 귀가 솔깃해진 황부자는 자네 어떻게 우리 집에 우한을 없애려나 하고 자리에서 반쯤 몸을 일으키며 구미가 도는 듯 재촉해 물었습니다. 소인에게 소 한 마리의 밧줄 열 발과 쌀 한 대만 마련해준다면 주인어른의 분부를 어김없이 실행하겠습니다. 머슴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주인의 은공을 잊지 않고 도와주겠다는 자네 지성의 기특도 하이 황부자는 크게 기뻐하며 머슴의 말대로 해 주었습니다. 소 한 마리를 끌고 논으로 나선 머슴은 쌀 한 대를 소통이 묻은 궁둥이에 뿌려놓고 꼬리에는 방망이를 매놓은 다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 궁둥이에 묻은 나다를 본 새들은 조아라고 우르르 날아와 소 궁둥이를 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소는 궁둥이가 가려워 꼬리질을 했는데 그 통에 방망이에 얻어맞은 새들이 땅에 떨어지곤 했습니다. 저녁때가 다 되어 머슴은 잡은 참새를 한 자루 가득 담아 가지고 황부자에게 갔어요. 이렇게 며칠을 거듭하니 새들이 더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밭으로 갔습니다. 곰이 오르내리는 길모퉁이의 이른 머슴은 밧줄로 그네를 메고는 큼직한 바윗돌을 첨에 놓았습니다. 날이 이슥해지자 어셀렁어셀렁 내려오던 곰이 그만 돌의 머리를 들이받자 홧김에 돌을 안아 던졌습니다. 그러나 밧줄에 메인 돌은 되돌아와서 곰의 콧등을 탁 하고 쳤어요. 약이 잔뜩 오른 곰은 미련하게도 몇 번이나 바윗돌을 던졌습니다. 그때마다 되돌아와서 치는 바윗돌에 얻어맞은 곰의 머리는 드디어 터지고 깨지고 말았습니다. 힘이 다 빠진 곰은 마침내 너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머슴은 이렇게 며칠 동안 거듭하여 곰을 몇 마리씩 잡아 짊어지고 황부자에게 갖다 주었어요. 머슴의 씩씩하고 장한 모습을 본 황부자는 못내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많은 참새와 곰을 며칠 동안에 일자 무식인 머슴이 쉽게 잡았다는 사실이 도문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황부자는 머슴을 불러 앉혀놓고는 그 비법을 넌지시 물어보았어요. 그러나 머슴은 그것은 지혜단지의 조화인데 어떻게 아무에게나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바싹 구미가 당기게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황부자가 어찌나 간절하게 물었던지 머슴은 못 이기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바로 이때다 하고 부자를 산 밑에 있는 밭으로 데리고 나와 큰 바위도를 가리키면서 그 밑에 바로 지혜단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머슴의 말을 들은 황부자는 지혜단지라는 보물을 가질 욕심이 부쩍 커졌습니다. 이튿날 새벽 황부자는 알콘한 몸을 비틀거리며 머슴 몰래 산밑밭으로 갔습니다. 밭에 이르자 황부자는 바위돌을 단번에 들려고 안간힘을 썼으나 바위돌은 움쭉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죽을 힘을 다해 바위와 씨름을 했으나 허사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호미자로 한번 쥐어본 일이 없는 데다 그동안 병치레를 하고 났으니 팔에 무슨 힘이 있어서 큰 바위돌이 들리겠어요? 그래도 지혜단지만 얻으면 나달을 해치는 새나 곰 따위만 잡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무서운 범도 잡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비싼 범 가죽을 팔아서 더 큰 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젖먹던 힘까지 다 내어 겨우 바위돌 한 귀퉁이를 쳐들게 된 것은 다음날 한낮이 다 기운 떼었습니다. 황부자는 재빨리 지혜단지를 꺼내야겠다는 생각에 약간 쳐들린 바위돌 한 끝에 돌멩이를 발로 끌어다 개어놓고 다급히 그 밑으로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러자 그만 앗 하는 순간 바위돌에 지어 덫에 걸린 꽁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뒤부터 황부자에게 억눌려 살던 농민들과 머슴들은 길을 펴고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장과 참 모래알 옛날 어떤 곳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봄이 오자 농부는 밭을 갈고 기장을 심었어요. 기장을 심은 지 얼마 안 돼요. 농부는 오랫동안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애벌김을 끝내고 두 벌 세 벌김을 맬 때에도 농부는 방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농부는 속이 상했어요. 남들은 세벌김까지 매는데 나는 애벌김도 매지 못하고 알코만 있으니 어떻게 하나? 그렇게 애를 먹이던 병이 차차 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들은 마지막 힘을 매고 있었어요. 농부는 핏기 없는 하얀 손에 호미를 들고 비틀거리면서 기장밭으로 나갔습니다. 밭둑에 서서 밭을 바라보니 참으로 한심했습니다. 나달은 보이지 않고 쑥과 바랭이와 명아주 같은 풀들이 엉켜 메뚜기들만 뛰어다녔습니다. 억센 풀 속에 겨우 기장 한 대가 있을 뿐이었지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풀은 호랑이 새끼 칠 만큼 우거지고 우거지고 이때 머리카락과 수염이 허연 늙은이가 지팡이를 짚고 농부에게 오더니 물었습니다. 여보게 무얼 중얼거리며 어정거리고 서있나? 한심해서 그럽니다. 누워서 앓는 동안에 풀은 이렇게 가득하고 기장은 겨우 한 대 밖에 없으니 이걸 매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걱정입니다. 나달도 사람을 믿고 살지 않소. 귀문매기 마련이오. 기장이 한 대라도 허술히 여기지 마시오. 기장나무가 될지 누가 알겠소. 늙은이는 이 말을 하고 자기 갈대로 갔습니다. 농부는 그 말을 옳게 여겨 등골에서 비 오듯이 땀이 흐르고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프도록 쉬지 않고 열심히 김을 맺습니다. 김을 맺더니 넓은 밭에 오직 기장 한 대만이 바람에 호뚤거리며 서 있는 꼴이 보기에도 한심했습니다. 그러나 외톨박이 기장은 자라고 또 자랐습니다. 여느 기장과 달리 엄청나게 키도 크고 대도 굵었어요. 이 기장이 정말 나무가 되려나? 농부는 더욱 열심히 기장을 가꾸었습니다. 기장은 더욱더 크게 자랐습니다. 대가 팔뚝처럼 굵어지고 가지가 쭉쭉 뻗어 나갔어요. 농부는 신이 나서 있는 정성을 다해 기장을 가꾸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기장은 낫으로는 물론 도끼로도 찍어 넘기기 어려울 만큼 커다란 아듬들이 나무로 자랐습니다. 또 쭉쭉 뻗어 나온 가지에는 이삭이 어찌나 촘촘하게 박혀있던지 어깨가 덩실덩실 들썩이고 풍령가가 저절로 나올 지경이었어요. 야 이것 봐라 깜짝 부자가 됐는걸 조상무담을 조상무담을 잘 쓴 탓일까 아니야 내가 큰 복을 타고난 덕이지 암 그렇고 말고 나는 이렇게 부자가 될 팔자를 타고난 사람이란 말이야 농부는 기분이 좋아 싱글벙글하며 밭둑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때 전에 나타났던 늙은이가 또 다가오더니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낯을 들고 왜 어정거리기만 하오 기장이 나무가 돼서 낯으로 어떻게 걷어들일까 궁리하느라고 어정거립니다. 이근하다를 걷어들이지는 않고 궁리만 하고 섰으면 어떻게 하겠소 그렇게 걱정이 되면 내 떨어줄리다. 늙은이는 지팡이를 든 채 기장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늙은이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발로 가지를 밟았습니다. 그러자 나뭇가지에서 나다리 와세세 하고 떨어졌습니다. 대번에 기장이 정강이만큼 쌓였어요. 이만하면 되겠소 늙은이가 물었습니다. 되고 말고요. 말이 떨어지자마자 늙은이는 늙은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하여 뜻밖에도 부자가 된 농부는 그해 겨울을 편히 지냈습니다. 남들은 그 이듬해 농사 준비를 하느라 걸음도 받고 새끼도 꼬건만 농부는 그런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일이란 부지런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복을 타고나야지. 나를 보게나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됐나. 복이 굴러들어와서 부자가 됐지. 봄이 오자 농부도 전처럼 밭에 기장을 심기는 심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되어 남들은 이마에 구슬땀을 흘리면서 일을 했지만 농부는 단 한 번도 밭에 나가지 않고 정자나무 그늘 밑에 누워서 낮잠만 잤습니다. 두고보 농사란 나처럼 해야 하는 거야. 곡식 한 대를 가꿔도 나달나무로 가꿔야 하는 거지. 마지막 김을 멀 때야 농부는 호미를 들고 기장밭으로 나갔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기장은 한가운데 한 대만 있고 밭은 온통 풀천지였어요. 그러나 농부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기뻤어요. 복은 내 복이로구나 작년과 같이 된 걸 보니 올해도 또 부자가 되겠어. 어서 그 늙은이가 왔으면. 이때 머리카락과 소염이 허연 늙은이가 역시 지팡이를 짚고 걸어왔습니다. 왜 어정거리고 섰소. 올해도 알타가 김을 묵혔소. 농부는 차마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아니 초 하며 머뭇거리다가 밭이 이 지경이 됐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김은 매기 마련이요. 잘 매주면 기장이 나무가 될지 누가 알겠소. 늙은이는 이렇게 말한 뒤 온대간대 없이 사라졌습니다. 농부는 매기 싫은 김을 억지로 맸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내가 복을 타고 났단 말이야. 가을이 되자 농부는 낯을 들고 기장밭으로 나갔습니다. 생각했던 대로 기장나무 한 그루가 온 밭을 덮고 있었어요. 농부는 자기 스스로 털어갈 생각은 하지 않고 늙은이가 나타나기만 기다리면서 어정거리며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고 서 있었습니다. 올 때가 됐는데 왜 안이 올까? 저녁때가 가까워 오는데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늙은이가 나타났어요. 농부는 반가워하며 늙은이에게 말했습니다. 노인장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이 기장나무에서 어떻게 하면 기장을 털어갈 수 있을까요? 또 털어주시겠어요? 다 된 나다를 나무라고 못 털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소? 네 또 털어주리다. 늙은이는 지팡이를 가지고 기장나무 위에 올라섰습니다. 늙은이가 지팡이를 휘두르며 발을 구르자 기장이 와스스 떨어졌어요. 대번의 기장이 정강이 만큼 높이 쌓였습니다. 이만하면 됐소? 조금만 더요. 늙은이는 또 한 번 지팡이를 휘두르며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기장은 허리만큼 쌓였어요. 이만하면 되겠소? 한 번만 더요. 이번에는 가슴만큼 쌓였습니다. 그래도 시원치 않아서 농부는 연방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요. 소리를 때마다 연방 와스스 와스스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기장은 자꾸만 쌓였어요. 나달이 기장나무를 꼴깍 넘어서 더 털 수 없을 만큼 쌓였을 때 농부는 그만 하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기장을 턴 뒤 늙은이는 말없이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하루 저녁이 큰 부자가 됐다고 생각한 농부는 밤새도록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달구지며 지게를 모두 얻어놓았습니다. 모두 얻는다 하더라도 그 숱한 기장을 다 나르려면 며칠 동안 걸려야 할 형편이었어요. 이른 새벽부터 농부는 달구지며 지게꾼들을 모아가지고 기장밭으로 갔습니다. 구경꾼들도 많았습니다. 그 동네뿐만 아니라 이웃 동네 사람들까지 구경하러 농부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농부는 더욱 으쓱해서 우쭐댔어요. 농사는 나처럼 해야 하는 거야. 일 잘한다고. 농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고난 복이 있어야 하는 거지. 기장밭이 가까워 오자 농부는 더욱 우쭐래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기장밭에 이르자 농부는 갑자기 눈이 둥그레지며 입을 딱 벌렸습니다. 기장이라고 믿었던 것은 기장이 아니라 참 모래알이었습니다. 농부는 모래알을 한움큼 지어들고 그것을 들여다보며 부들부들 떨다가 이건 기장이다 하고 얼빠진 소리를 지르며 냅다 모래산으로 뛰어 올라가다가 엎어졌어요. 사람들은 이 꼴을 보고 하하 웃으면서 복 타령만 하며 게으름불이더니 거창골 좋게 됐소. 하고는 모두 뿔뿔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심술 사나운 군수 옛날 어떤 고을에 심술이 사납고 악착스럽기로 소문난 군수가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군수가 새로 부임해 오는 날이면 을에 소 돼지를 잡고 기생을 불러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군수는 어찌 된 일인지 그전의 군수들과는 달리 잔치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새 군수는 부임하자마자 이 고을에서 글궤나 읽고 똑똑한 사람들은 모조리 불러들여라 하며 호통을 쳤습니다. 군수의 속셈은 고을을 제 손아귀에 튼튼히 틀어지고 백성들의 피 땀을 깡그리 짜내자면 똑똑하고 살이 밝고 지혜 있는 백성들을 아예 처음부터 움측 못하게 꽉 눌러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양반 벼슬아치들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여 밀란을 일으킨 백성들의 뒤에는 언제나 대중을 깨우쳐주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두령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하여 군수는 어느 고을에나 새로 부임하기만 하면 글 잘 읽고 지혜 있는 백성을 모두 불러들여 그들을 눌러놓는 일부터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이 고을에 와서 가장 처음에 데려온 백성은 아직 머리 꼭대기에 피도 안 마른 어린 아이였습니다. 군수는 어이가 없어 나졸들을 흘겨보며 불호령을 내렸어요. 옛기 이놈들아 저 고을리게는 못하러 끓여들었단 말이냐 썩 끓여내지 못할까 그런데도 나졸들은 군수의 분부를 들은 둥 만둥 그대로 서서 아이를 끌어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군수는 성이 상투 끝까지 치밀어 올라 이놈들아 갑자기 귀가 먹었나 부처가 됐냐 왜 이렇게 서있기만 하느냐 말이다 하고 다시 호통을 치며 눈알을 무섭게 디글디글 굴렸습니다. 그러자 그 가운데 나이 많은 한 나졸이 군수 앞에 나서며 대답했습니다. 저 아이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그 지혜가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어른의 비길바가 아니옵니다. 만약 양반 가운데서 태어났으면 한 고을은 물론 천하도 다스릴 수 있는 아이인 줄 압니다. 군수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되물었습니다. 뭐 천하를 다스려 그러자 나둘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그런 줄 압니다. 하고 허리를 굽실 굽히며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대자 군수는 이놈들 감히 누구 앞이라고 고을리개를 데리고 와서 고을을 다스린다느니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느니 하며 허풍을 치느냐 네 이제 이 아이와 내 길을 내서 아이가 지면 내놈들 목을 베어버릴 것이다 하며 호통을 쳤습니다. 나졸들은 숨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고 모두 벌벌 떨었습니다. 이때 아이가 머리를 쭉 켜들고 당돌하게 대답하며 나섰습니다. 네 제 목을 베어도 좋습니다. 이쯤 되자 군수는 약이 더욱 바싹 올랐습니다. 군수는 하인을 시켜 호랑이가 그려진 병풍과 밧줄을 가져다 놓았어요. 그러고는 아이에게 밧줄을 던져주며 호령 했습니다. 네 이놈 이 밧줄로 저 병풍 속에 있는 호랑이에 목을 메워서 끌어내려라. 그러자 아이는 밧줄을 집어들고 씩 웃으면서 대답 했습니다. 네 군수님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아이는 대문 밖으로 뛰어나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수님 제가 이 대문 밖에서 지키고 있을 터이니 군수님 께서 몽둥이로 호랑이 엉덩이를 쳐서 대문 밖으로 냅다 몰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밧줄로 목을 메어 끌고 들어가겠나이다. 군수는 땅이 꺼져라 발을 탕탕 구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옛 몽둥이로 아무리 친다 한들 어찌 그림 속에 호랑이가 뛰어나올 수 있단 말인고 아이는 밧줄을 집어던지고 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내리쳐도 움죽도 않는 그림 속에 호랑이를 어찌 밧줄로 비끄러낼 수 있습니까 못할 것이 뻔한 것을 하라고 강다짐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얼빠진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러자 나줄들은 물론 벼슬아치들 까지 얼굴을 돌리고 킥킥 웃어댔습니다. 이렇게 되자 군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방으로 기어 들어가고 말았답니다. 바윗돌 이야기 옛날 옛날 어떤 집에 하도 자손이 귀해서 어떻게 해야 아기를 낳으면 오래오래 살게 할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 집은 벌써 5대째 외동으로 이어져 왔는데 아기를 낳으면 자꾸 죽어서 걱정이 태산 같았대요. 그래서 이번에 낳은 아기 이름을 짓는데 할아버지가 학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은 천년을 산다니까 아기도 학처럼 오래 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학은 오래 살지만 아무래도 약해 보이니까 돌멩이처럼 단단하라고 돌이라고 짓자 했습니다. 그럼 학하고 도라고 붙여서 학돌이라 하면 되잖소.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좋겠구먼. 그럼 손자 이름은 학돌이 되겠구먼. 이래서 아기 이름을 학돌이라 했는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이러는 거예요. 학돌보다 바윗돌이 더 크고 우람하니 바윗돌이라고 하지요. 그것도 좋지만 학돌도 좋으니 더 오래 살고 야무지고 우람하게 학돌 바윗돌이라 하지 뭐. 할아버지가 세 가지를 모두 모아서 부르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어머니가 나섰어요. 아니에요. 제가 다듬이를 할 때 대추나무 방망이로 두들기는데 그것보다 더 야무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이름은 대추나무 방망이라고 해요. 이래서 아기 이름은 학돌 바윗돌 대추나무 방망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번에는 외할아버지가 와서 말했어요. 아무리 오래 산다지만 학도 천년이면 죽고 바위도 부서지고 방망이도 달아 없어지지만 문고리는 둥그렇게 끝이 없잖소. 그러니 아기 이름을 문고리라고 합시다. 이래서 아기 이름은 학돌 바윗돌 대추나무 방망이 문고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외할머니가 와서 말했습니다. 문고리 한 개는 아무래도 모자라니 한 개 더 붙여 부릅시다. 마침내 아기 이름은 작고 길어져서 마지막으로 학돌 바윗돌 대추나무 방망이 문고리 고리가 되었습니다. 이름이 너무 길어서 부르기 힘들었지만 학돌 바윗돌 대추나무 방망이 문고리 고리는 이 기다란 이름 덕특인지 탈없이 무럭무럭 자랐어요. 동무들이 와서 학돌 바윗돌 대추나무 방망이 문고리 고리야 놀러가자 하면 그래 놀러가자 하고 따라 나서곤 했습니다. 학돌 바윗돌 대추나무 방망이 문고리 고리는 성당에 가서 글 공부도 잘하고 집에서 심부름도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돌 바윗돌 대추나무 방망이 문고리 고리가 강물에 멱을 감다가 깊은 곳에 빠졌습니다. 동무들이 학돌 바윗돌 대추나무 방망이 문고리 고리네 집으로 달려가서 큰 소리로 외쳤지요. 학돌 바윗돌 대추나무 방망이 문고리 고리가 강물에 빠졌어요. 그러자 안에서 식구들이 쫓아 나오면서 뭐야 우리 학돌 바윗돌 대추나무 방망이 문고리 고리가 강물에 빠졌다고 하고는 강으로 몰려갔지요. 얘야 학돌 바윗돌 대추나무 방망이 문고리 고리야 식구들이 부르면서 물속을 보니 학돌 바윗돌 대추나무 방망이 문고리 고리는 벌써 죽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오래오래 살라고 학돌 바윗돌 대추나무 방망이 문고리 고리라고 이름을 지었는데도 이렇게 죽다니 우리 학돌 바윗돌 대추나무 방망이 문고리 고리야 온 식구가 이렇게 부르면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도둑을 물리친 늙은이 먼 먼 옛날 우리나라 남쪽 땅에 큰 섬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해 봄에 남쪽에서 도적대들이 쳐들어와 이 섬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도적들은 섬 사람들의 재물과 곡식을 모조리 빼앗아 성 안에 쌓아놓고 진탕 먹으며 호화롭게 살았어요. 그리고 성 주위에 가시가 삐죽삐죽한 나무들을 빼곡히 둘러쳐서 섬 사람들이 얼신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여러 신하들을 불러놓고 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남쪽에서 도적대들이 쳐들어와 섬을 차지하고 섬 사람들을 못살게 구니 그대들은 적을 물리칠 개교를 생각해내라. 만일 한 달 안으로 생각해내지 못하면 모두 사형에 저하겠노라. 네, 꼭 한 달 안으로 생각해서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신하들은 머리를 싸지고 어떻게 하면 성에 들어박힌 도적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스무 날이 지나도록 누구 하나 그럴 듯한 방법을 생각해내지 못했어요. 원래 이 성은 성벽이 높은 데다 도적들이 가시나무까지 빼곡히 둘러 심었으니 비상한 재주가 없으면 도저히 성 안으로 쳐들어갈 도리가 없었지요. 그런데 신하들 가운데는 뽐내기 좋아하는 구칠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칠희는 자기가 이 성을 쳐서 왕을 놀라게 해보리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먼저 성에 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남쪽으로 떠났습니다. 성 가까이에 이른 구칠희는 성이 멀찌감치 바라보이는 언덕에 올라가서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구칠희가 올라서 있는 언덕 밑에서 한 늙은이가 밭을 갈고 있었어요. 구칠희가 생각에 잠겨있는데 문득 귓결에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이랴 이놈의 소야 조구칠희보다도 더 미련한 놈의 짐승 같으니 이 소리를 듣자 구칠희는 성이 잔뜩 나서 늙은이 한태로 다가가서 따졌습니다. 영감님 무엇이 어쨌다고 구칠희보다 더 미련하다고 영감 생각에는 구칠장군이 소보다 못하단 말인가요? 그러자 늙은이는 천연덕스럽게 구칠희들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그야 말할 것도 없지요. 그렇지 않고서야 구칠장군이 왜 저 성을 못치겠소. 구칠희는 더욱 성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아니 영감은 눈이 없소. 저기 저 가시나무가 보이지 않소. 아무리 날랜 장수라도 저기를 어떻게 뚫고 들어간단 말이요? 아 그게 뭐 그리 대단합니까.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한다면 그까짓 거쯤이 문제 되겠소. 늙은이는 이렇게 말한 뒤 구칠희들 거들떠보지도 않고 반만 갈았습니다. 그럼 영감은 저 성을 쳐들어가 도적을 물리칠 수 있단 말이요? 그거야 물론 입지요. 세게 병사만 있다면야. 이 말을 들은 구칠희는 늙은이한테 간청했습니다. 영감님 병사는 얼마든지 있으니 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늙은이는 열 달 뒤에 병사 아흔하운명을 보내달라고 말했습니다. 구칠희는 그렇게 하게 놀아 약속하고 왕에게 돌아갔습니다. 구칠희는 곧 왕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아래였어요. 제게 병사 아흔아홉 명만 붙여주시면 열 달 뒤에 꼭 성을 쳐서 도적들을 물리치겠습니다. 왕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이튿날 구칠희는 늙은이가 사는 곳에 병사를 보내 늙은이가 무엇을 하는지 몰래 동정을 살피게 했습니다. 얼마 뒤에 병사들이 소식을 전해왔어요. 늙은이는 요즘 하루종일 종이에다 풀칠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뒤에 병사들은 또다시 구칠희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요새도 여전히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종이에 풀칠을 해서 종이주머니 같은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두 달 내내 같은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석 달째 들어서자 병사들은 다른 보고를 했어요. 어제부터는 종이로 연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자 구칠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늙어서 망령이 났나. 그러나 어쨌든 약속한 날까지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늙은이는 며칠 뒤에 동네 어린애들을 모아다 놓고 언덕에 올라가서 온종일 연을 띄우기 시작했어요. 늙은이는 밤낮 사흘 동안을 이렇게 어린애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어느덧 여름이 가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선들바람이 불어 오며 밭에는 곡식이 누렇게 익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늙은이는 구칠장군과 한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린 듯 날마다 밭에 나가 가을거지만 했습니다. 때로는 바다에 나가 고기잡이도 했어요. 이렇게 하여 추운 겨울도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돌아왔습니다. 어느덧 구칠장군과 약속한 날이 다가왔어요. 구칠이는 애가 타서 병사를 더 보내 늙은이의 집을 잘 감시하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마늘 이제 와서도 아무 일도 꾸미지 않고 그냥 있거든 당장 그 놈을 붙들어가지고 오너라 하고 마지막으로 일러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집에 들어앉아 농사지을 준비만 서두르고 있었어요. 병사들은 늙은이의 집을 몇 겹으로 둘러싸고 엄격하게 감시했습니다. 그런데 열 달이 거의 다 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늙은이는 언덕에 올라가서 한참 동안 성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흐뭇한 마음으로 바람도 제대로 부는군 이제야 될 수 있지 하고 중얼거리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 길 옆에 숨어서 지키고 있던 병사들이 와락 달려들어 늙은이를 묶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늙은이는 허허 웃으며 말했어요. 자네들 덤비지 말게 이제는 거의 됐으니 빨리 가서 구칠장군께 여쭙게 이제 때가 됐으니 병사들을 빨리 보내달라고 병사들은 고 구칠장군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열 달째 되는 마지막 날 병사 아흔아홉 명이 도착했어요. 그들은 어깨에 화를 메고 있었습니다. 어떤 병사들은 번쩍번쩍하는 칼과 뾰족한 창도 들고 있었어요. 날이 저물자 늙은이는 병사들을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일렀습니다. 젊은이들 이제부터 나와 함께 저 성으로 가서 도적을 물리치세 내 뒤만 따라오게 그러더니 늙은이는 앞장서서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병사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면서 모두 뒤를 따랐지요. 가시나무가 둘러져 있는 성벽 보근까지 다다르자 늙은이는 병사들을 멈춰 세우고 거기 남아서 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라고는 가장 약삭바른 젊은 병사 열을 데리고 조심조심 가시나무 숲 속으로 기어들어 갔어요. 이윽고 가시나무 숲 속 열 군데에서 갑자기 불길이 확 치솟아 올랐습니다. 때마침 성 안쪽으로 불어오던 바람은 불길을 온 가시나무 숲에 번지게 했습니다. 사방에서 붉은 불기둥이 치솟아 순식간에 성을 둘러쌌어요. 이때 늙은이는 기다리고 있던 병사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백성들의 원한이 서린 성 안의 도적놈들을 한 놈도 놓치지 말고 모조리 잡아죽이자 병사들도 칼과 창을 번쩍 쳐들며 일제히 도적들아 내 칼을 받아라 하며 하늘 땅이 떠나가게 함성을 질렀습니다. 성 안에 들어 박혀있던 도적들은 이런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잠만 자고 있었어요. 아닌 밤중에 불벼락이 떨어지자 도적들은 깜짝 놀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덤벼 쳤습니다. 마치 도관에 든 쥐 같았어요. 늙은이가 지휘하는 병사들은 겁에 질려 갈팡질팡하는 도적들을 모조리 베어 넘겼습니다. 그러나 도적의 우두머리만은 사로잡아 두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날이 훤히 밝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애만 태우던 구칠이가 말을 타고 달려왔어요. 늙은이와 약속한 열 달이 거의 가까워 와도 도적을 물리칠 기미가 없자 뒤쫓아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와서 보니 성은 완전히 해방되어 있었습니다. 구칠이는 늙은이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가시나무 성벽에 불을 질렀습니까? 그 야먹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병사들한테 가시나무 숲에 있는 무성한 불에 불을 지르게 했지요. 그랬더니 마침 바람이 성 안으로 불어와서 불길이 온 성을 둘러 쌌습니다. 허튼 소리 마시오. 가시나무 숲에 웬 풀이 있었단 말입니까? 거기에 풀이 있었다면 벌써 내가 불을 질렀을게요. 풀을 심어놨으니까 무성할 수밖에 없지요. 당신도 풀을 심었더라면 벌써 도적을 물리쳤을 거요. 늙은이는 일부러 비꼬아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분수가 있지 영감이 어떻게 거기에 불을 심었단 말인가 도적들이 거기에는 개미 한 마리 얼씨 못하게 지키고 있었는데 늙은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싸움은 활이나 칼만 가지고 안 되는 법이라오. 머리를 써야지. 내가 어떻게 이성을 쳤나 내 이야기를 좀 들어보구려. 당신도 내가 한 일을 모두 할 거요. 두 달은 종이봉지를 만들었소. 그 종이봉지에 풀씨를 가득 가득 넣어서 연줄에 다람을 가지고 연을 띄웠소. 그랬더니 연들이 가시나무에 걸려 봉지가 터지면서 그 속에 들어있던 풀씨들이 모두 바람에 날려 숲속에 떨어졌소. 그 뒤 풀이 모성하게 자라더니 그만 숲속은 풀밭이 되고 말았다오. 그걸 기다려가지고 어제저녁 성 안쪽으로 바람이 불어오기에 풀을 질러놓게 했소. 이래도 거짓말이라 하겠소. 한참 동안 늙은이의 말을 듣고 있던 구칠이는 그제야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가 구칠이는 갑자기 소리를 높여 그까짓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구먼 하고 콧방귀를 뀌었지요. 이때 늙은이는 대답했습니다. 그렇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지요. 그러니 도적을 칠 궁리도 못하고 나랏밥만 처먹는 구칠이가 소같이 미련하단 말이 왜다. 그제야 조구칠은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면서 늙은이가 사로잡은 도적의 두목을 데리고 왕한테로 돌아갔답니다. 금빛 물고기 옛날 경상도 밀양에 상당동 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박곤이라는 젊은 농사꾼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박곤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작사를 들고 남천강으로 나갔습니다. 강 한가운데로 들어가 물고기를 찾아 한참을 헤매던 박곤은 마침내 팔뚝만한 은어 한 마리를 작살에 깨었습니다. 박곤은 기쁜 마음에 강 기슭을 한다름에 내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소리나는 쪽을 자세히 살펴보니 큰 바위 밑에서 솟뚜껑 보다도 더 큰 자라가 눈부신 황금빛이 물고기의 옆구리를 사정없이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자라에게 쫓기던 물고기는 박곤을 올려다보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 눈을 껌벅였습니다. 불쌍한 생각이 든 박곤은 들고 있던 작살로 자라의 목을 힘껏 내리 찍었습니다. 자라는 물었던 금빛 물고기를 놓아버리고 작살에 찔려 올라왔지요. 목숨을 건진 금빛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꼬리를 흔들며 박곤의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고맙다는 인사 같았어요. 박곤은 벙긋 웃어보이고는 강기슭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금빛 물고기는 헤엄쳐 하지 않고 박곤의 뒤를 졸졸 따라 나왔습니다. 박곤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허리를 굽히고 물속을 찬찬히 들여다보다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방금 잡은 것만한 자라 몇 마리가 금빛 물고기 주변을 빙빙 돌고 있었어요. 금빛 물고기를 또 해치려는 것이 틀림 없었습니다. 그대로 두고 가면 반드시 자라의 먹이가 될 것 이었습니다. 물고기야 그럼 나랑 같이 가자. 박곤은 금빛 물고기를 조심히 안 하다가 집 앞에 있는 연못에 넣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자라에게 잡아먹힐 걱정은 안 해도 돼. 물고기는 연못가를 떠나지 못하고 자꾸만 머리를 곱실 거렸습니다. 박곤은 물고기가 기특해서 어서 들어가라고 손짓을 해주었지요. 물고기는 그제야 지느러미를 하늘을 흔들며 연못 한가운데로 헤엄쳐 들어갔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날부터 박곤이 연못가에 나타나기만 하면 그 물고기는 반갑게 아른채를 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곤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박곤이 연못가에 서있는데 금빛 물고기가 애타게 부르는 것이었어요. 웬일인가 해서 박곤은 물고기한테 다가가 물었습니다. 금빛 물고기야 왜 그러냐 서글픈 눈빛으로 박곤을 올려다보던 물고기는 목맨 소리로 말렸습니다. 저는 주인님의 은혜를 평생 동안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인님은 제 목숨을 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분해 넘치는 사랑을 남겨주었습니다. 저는 주인님 덕분에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금빛 물고기야 박곤은 헤어지는 것이 섭섭해서 물고기를 불렀으나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곤은 꿈이 하도 이상해서 그 이튿날 연못가로 나가보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연못가는 쥐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금빛 물고기가 나타나서 아른채를 하렴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갑자기 사방에서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꽈르릉 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연못이 양쪽으로 쭉 갈라지면서 물기둥이 하늘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 물기둥 속에서는 이런 말이 울려 나왔어요. 주인님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제가 쓰고 있던 가죽을 두고 가오니 이것으로 갑옷과 투고를 만들어 쓰고 무술을 닦으십시오. 그러면 꼭 장수가 될 것입니다. 말소리가 점점 멀리 사라지자 하늘은 다시 맑게 개었습니다. 박고니 발 밑을 내려다보니 정말 커다란 금빛 물고기 가죽이 있었어요. 박고는 그 가죽을 가져다가 갑옷과 투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날마다 일하고 난짬에 뒷산에 올라가 무술을 익혔습니다. 금빛 갑옷을 입고 훈련을 했더니 활쏘기와 칼쓰기가 얼마나 빨리 느는지 박고는 얼마 안 가서 마침내 용감한 장수가 되었습니다. 박고는 농사일을 하다가도 외적들이 쳐들어오기만 하면 그 갑옷을 입고 싸움터로 나가 적을 물리치곤 했습니다. 그 갑옷은 참으로 신기해서 아무리 센 화살과 칼도 뚫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박고는 무술까지 뛰어나 그 누구도 박고는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외놈들은 그때마다 제놈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쫓겨가곤 했어요. 날이 갈수록 박고는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까지 박고는 장군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금빛 갑옷을 입은 박고는 장군을 보기만 해도 외놈들은 오줌을 찔끔찔끔 흘리며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우리 군사들은 싸움에서 이길 때마다 박고는 장군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군 장군 우리가 싸움마다 이기는 것은 장군이 입고 있는 갑옷 때문이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장군이 입은 그 갑옷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들려줄 수 없습니까? 박군 장군은 그럴 때마다 허허 웃고 나서 대답했습니다. 내 언제인가 내가 오면 그 사연을 말해주지. 소박하고 겸손한 박군 장군은 자랑이란 것을 몰랐고 오직 농사일을 하고 무술을 익히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봄이었어요. 나라에서는 군사들의 무술 실력을 높이기 위해 무술 대회를 벌였습니다. 경기 종목은 말타기, 활쏘기, 창과 칼쓰기 등 여러 가지로 나누어 치렀습니다. 박군 장군도 이 대회에 참가했어요. 한다 하는 장수들이 경기에 참가했지만 그 누구도 박군 장군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대회를 구경하던 왕도 박군 장군의 모술에 감탄을 금치 못했지요. 박군 장군, 그대의 모술은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직접 내 눈으로 보니 참으로 훌륭하다. 그대는 나라의 보배로다. 왕은 경기가 끝나자 박군 장군에게 많은 상금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박군 장군은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나라를 위해 배운 보수이니 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박군 장군은 마음도 아름답구나. 사람들은 박군 장군의 말을 듣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피곤해서 깊이 잠든 박군 장군은 어렴풋이 문 열리는 소리에 눈을 번쩍 떴습니다. 엉? 박군 장군은 깜짝 놀랐습니다. 시퍼런 칼을 든 사람이 방 안에 들어와 우뚝 서 있었거든요. 꼼짝 마라 나는 내놈의 목을 잘라가려고 바다를 건너왔다. 오늘은 귀엽고 내놈에게 죽은 우리 군사들의 빚값을 톡톡히 바꾸야 말 것이다. 그놈은 이렇게 말하며 한 걸음 두 걸음 다가왔습니다. 알고 보니 오랑캐나라 밀정이었어요. 몇 차례나 쳐들어왔다가 수많은 군사만 잃고 도망간 오랑캐놈들은 박군 장군을 몰래 없애버릴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소리 말아 박군 장군은 어느새 일어났는지 옆에 세워두었던 칼을 집어들고 바위처럼 마주 섰습니다. 내놈이 갑옷을 입었을 때는 누구도 당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갑옷을 벗었으니 순순히 목을 내놓는 것이 좋지. 이놈 이 박군을 아직 모르고 있구나. 당장 칼을 던지고 용서를 빌어라. 이렇게 되어 그들 사이에는 칼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쟁강 쟁강 칼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바로 이때였습니다. 하늘에서 꺼르릉 하고 오래가 울더니 시뻘건 불덩이가 땅으로 내려 꽂혔습니다. 비명 소리와 함께 새카맣 탄 밀정의 몸뚱이가 대굴대굴 골러 갔습니다. 너무도 갑자기 일어난 일이어서 박군 장군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멍하니 서있었어요. 이때 낯익은 목소리가 하늘에서 울려왔습니다. 주인님 놀라지 마십시오. 금빛 물고기가 와서 은혜를 갖고 갑니다. 그제야 사연을 알게 된 박군 장군은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위험한 순간에 나를 구해주었구나. 고맙다. 이리하여 박군 장군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뒤 박군 장군은 외놈들과의 싸움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더욱 용맹을 떨쳤습니다. 경상남도 밀양에 가면 물고기 가죽으로 갑옷을 만들어 입었다고 하여 어변당 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집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외적들과의 싸움에서 이름을 날린 박군 장군의 집터라고 합니다. 은혜가픈 다람쥐 옛날에 어느 산골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보지런히 집신을 삼아서 팔았고 할머니는 보좋집 삭발래를 하면서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자식이 없어 아주 쓸쓸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싸리바구니를 옆에 끼고 산나무를 뜯으러 가다가 다람쥐를 덮쳐 물고 달아나는 족제비를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몽둥이를 들고 달려가 다람쥐를 구해주었어요. 할머니는 숨을 핥닥거리는 다람쥐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살펴보았습니다. 다람쥐의 몽둥이에는 족제비의 이빨 자국이 나있었어요. 에구 불쌍해라 할머니는 치마폭을 찢어 상처를 첨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다람쥐를 치마폭에 싸안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는 다람쥐를 가엾게 여겨 솜이불을 덮어 따뜻한 아랫목에 눕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뜨지 않고 지극 정성으로 돌봐주었어요. 다람쥐은 한참 만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러더니 두 눈을 또록또록 굴리며 방 안 이쪽 저쪽을 살피더니 할머니를 쳐다보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에구 기특해라 말을 못하니까 눈물로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좀 봐. 할머니는 다람쥐를 조심히 그려안고 등을 살살 쓸어주었습니다. 그날부터 또 늙은이는 다람쥐에게 도토리와 밤을 따다가 먹이면서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람쥐의 상처가 다 아물자 채파키를 만들어주었어요. 다람쥐는 채파키를 달달 굴려가며 할아버지와 할머니 마음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고놈 재주가 보통이 아니구나. 다람쥐는 몇 달 지나서 새끼를 다섯마리나 낳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귀여운 새끼들을 정성껏 키웠지요.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는 사이에 새끼들이 자라서 새끼를 치고 그 새끼들이 자라서 다시 새끼를 낳았습니다. 다람쥐들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수십마리에서 수백마리로 불어나 집안팍이 온통 다람쥐들로 오글오글 했습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먹이를 구해주는 일이 여간 벅차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그동안 더 늙어서 집신을 많이 삼지 못했고 할머니도 삭발리를 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날이 살림이 어려워졌고 끼니를 건너뛰는 일도 잦았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는 생각다 못해 다람쥐들을 모아놓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내외는 너무 늙어서 오금을 제대로 못 놀리게 됐다. 우리 밥벌이도 힘든데 너희들까지 먹여살리자니 힘에 붙이는 구나. 내일부터 산에 들어가 너희들 힘으로 살아가거라. 할머니는 저고리 고름으로 눈물을 찍었습니다. 정들었던 다람쥐들과 헤어지자니 두 늙은이는 제 살부치를 떼내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어요. 다람쥐들도 눈물을 흘려가며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전처럼 집안은 쓸쓸해졌습니다. 할머니는 한숨만 푹푹 쉬면서 저녁 지을 생각도 안 했어요. 그날 땅거미가 질 무렵 이었습니다. 집을 떠났던 다람쥐들이 양 볼주머니가 불룩하게 나다를 가득 가득 물고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다람쥐들은 물고 온 나다를 뱉어놓았어요. 모두 두어 말은 될 것 같았습니다. 두 늙은이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람쥐들을 어루만지며 말랬습니다. 고맙다. 세상의 기특한 일도 다 있구나. 하지만 어찌 남의 나다를 받을 수 있겠니.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거라. 굶어 죽을지언정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러자 할머니가 맨 처음에 살려준 다람쥐가 머리를 살레살레 저었습니다. 그러고는 할머니의 치마 꼬리를 물고 밖으로 끄는 것이었어요. 두 늙은이는 분명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아 다람쥐를 따라 집을 나섰습니다. 다람쥐는 가을거지하고 난 텅빈 논으로 뽀르르 달려갔습니다. 두 늙은이는 그제야 다람쥐가 논에 널린 나달리삭을 물어왔다는 것을 알리려고 그리로 데리고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람쥐는 늙은이들의 주위를 뱅뱅 돌며 안타까운 듯이 울음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는 마치 여기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왔으니 마음 놓으세요 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 늙은이는 다람쥐들의 기특한 짓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그날부터 다람쥐들은 날마다 부지런히 나달을 물어다 뒤줄을 가득 가득 채웠습니다. 두 늙은이는 다람쥐들 덕에 남은 삶을 편안히 보냈어요. 할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로부터 몇 해 뒤에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감기 전에 다람쥐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너희들 덕에 편안히 살다가 죽게 되었다. 내가 죽거든 마누라묘 곁에 묻어다오. 다람쥐들은 눈물을 방울방울 떨구며 할머니 묘 곁에 맷자리를 파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그리로 데리고 갔어요. 사람들은 다람쥐들이 파놓은 맷자리에 할아버지를 장사 지내주었습니다. 다람쥐들은 금잔들을 물어다 묘를 곱게 단장했어요. 그리고 밤이며 대추며 계암들을 물어다 소복이 쌓아놓고 재를 지낸 다음 눈물을 쏟으며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다람쥐들은 목숨을 구해주는 애를 잊지 않고 모두 갚았답니다. 끝내 이룬 사랑 옛날에 개성의 낙타교라는 다리 밑에 이생이라는 젊은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 열여덟 살로 얼굴이 준수하고 재주가 비범하였어요. 가슴에 높은 뜻을 품고서 학문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길거리를 걸어갈 때조차 부지런히 글을 외우곤 하였어요. 그런데 가까운 이웃마을에 최랑이라는 양반집 처녀가 있었습니다. 나이 열여섯 살쯤 되는 처녀로 얼굴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술을 잘 놓았습니다. 특히 시를 잘 지어서 조위 사람들로 부터 칭찬이 자자하였습니다. 최랑의 집은 큰 길가에 있었기 때문에 이생이 책을 옆에 끼고 서당에 갈 때에는 반드시 그 집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이생은 무다운 여름이면 그 집 담장 아래서 쉬었다 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 집의 담장에는 커다란 소양 버들이 있어서 땀을 식히기에는 그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생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다가 우연히 담안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마당의 꽃밭 마당의 꽃밭에는 화사한 꽃들이 수없이 피어있고 벌과 나비들이 꽃들 사이를 분주히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꽃밭 너머로는 작은 정자가 어렴풋이 보이는데 거기에는 아리따운 처녀가 앉아있었습니다. 처녀는 술을 놓다가 잠시 바느질을 멈추고는 시에 한술을 읊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옥쟁반의 구슬이 구르듯 낭낭했습니다. 이 광경을 엿보던 이생은 갑자기 심장이 뛰고 마음이 뒤숭숭했습니다. 당장에라도 달려가 처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담장이 높고 정자가 집안 깊은 곳에 있어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후 이생의 머릿속은 온통 그 처녀의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꿈속에서도 그녀와 만나는 꿈을 꿀정도였어요. 생각다 못해 이생은 서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한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흰 종이에 자신의 마음을 담은 시를 적은 다음 돌에 매달아 담장 안으로 던졌어요. 이때 마침 최랑이 시녀를 데리고 뜰을 거닐다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담장 밖에서 돌을 던진담 하마터면 맞을 보냈내 시녀가 쪼르르 달려가 돌을 주워보니 종이에 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최랑이 그 시를 읽어보고는 이생이 보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최랑도 은근히 마음이 끌리던 터라 곧 답장을 적어 담장 밖으로 던져 주었습니다. 답장을 받아본 이생은 어쩔 줄 몰라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언제 어디서 만나자는 약속이 적혀있었어요. 이생은 약속한 날이 되자 최랑의 집 담장 밑에서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자 담장 위에 어리더릿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림자는 점점 아래로 내려오더니 이생의 발 밑에서 멎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그것은 그넷줄에 매달린 대바구니 였습니다. 이생은 그 줄을 잡고 손쉽게 담장을 넘어 들어갈 수 있었어요. 때마침 동산에는 둥근 달이 솟아있고 뜰에는 꽃나무 가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생은 한편으로 마음이 설레면서도 혹 누구의 눈에 띄지 않을까 조마조마 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주위를 가만히 살폈습니다. 뜰의 꽃밭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최랑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예쁜 꽃을 꺾어 머리에 꽂은 채 이생에게 방긋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이생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첫 대면이라 두 사람은 쑥스러운 생각이 들어 서로 말을 걸지 못하였습니다. 대신 시를 지어 주고받으며 서로의 마음을 전했어요. 얼마간 시간이 흐르자 이생이 용기를 내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주위를 참으로 아름답게 꾸며 놓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낭자와 같이 있게 되다니 정말 꿈만 갔습니다. 헌뇌홍 낭자의 부모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불호령을 내릴까 걱정입니다. 여기가 도대체 어딥니까? 예, 이곳은 저희 집 후원입니다. 부모님께선 무남동녀인 저를 유난히 귀여워하셔서 따로 연못 가운데 이 집을 지어주셨습니다. 꽃들이 만발하면 시녀를 데리고 이곳에서 즐겁게 놀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신 곳은 여기서 머니 비록 말소리가 크더라도 잘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생은 그 말을 듣고 비로소 안심하였습니다. 최랑은 시녀를 불러 주안상을 가져오라 일렀습니다. 이생은 최랑이 권하는 술잔을 기울이며 꿈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던 중 최랑이 자세를 바로잡으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도련님과 이렇게 만난 것은 분명 작은 인연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백년 가약을 맺는 것이 어떠신지요. 이생은 그녀의 말에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최랑이 벌떡 일어서더니 앞장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생도 곧 그녀의 뒤를 따랐어요. 한 곳에 이르러 사다리를 타고 오르니 작은 다락방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책상과 함께 온갖 책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어요. 한쪽 벽에는 이름난 사람이 그린 훌륭한 그림 두 폭이 걸려 있었습니다. 매우 운치있고 아담한 방이었어요. 이생은 그녀와 더불어 그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보니 며칠이 훌쩍 흘러갔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든 이생이 걱정스런 얼굴로 말했습니다. 예성인의 말씀에 어버이가 계시면 나가 놀더라도 반드시 가는 곳을 날리라 했소. 그런데 내가 집을 떠나온지 벌써 사흘이 지났건만 이렇듯 눌러앉아 있으니 자식된 도리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소. 최란은 이생의 말을 옳게 여기고 집으로 돌아갈 것을 승낙 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부터 이생은 매일 저녁마다 그녀를 만났습니다. 이러한 낌새를 눈치챈 그의 아버지가 어느 날 이생을 불러 호된 꼬지람을 내렸어요. 내가 아침 일찍 서당에 나가 날이 저물어야 돌아오는 것은 예성인의 말씀을 배우려 함이었다. 헌데 이제는 거꾸로 황혼역해 나가 새벽역해야 돌아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이것은 분명 남의 집 담장을 넘어 도둑질을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어느 집 처녀를 넘보는 것이 매틀림 없구나. 만일 도둑질이라면 남들이 자식을 엄하게 가르치지 못했다고 손가락질을 할 것이오. 양반집 처녀를 넘본다면 그 집 가문에 먹질을 하는 남쪽 지방에 대대로 내려오는 땅이 있으니 그곳에 내려가 농사짓는 일이나 감독하거라. 아버지는 이렇게 호령하고는 그 다음 날로 이생을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한편 최랑은 이런 사실도 모른 채 매일 저녁마다 뜰에서 이생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생은 몇 개월이 지나도록 그림자조차 얼씽거리지 않았어요. 최랑은 가슴을 졸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도련님께서 큰 병에 걸리신 건 아닐까? 최랑은 시녀를 시켜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오게 했습니다. 시녀가 돌아와 최랑에게 그간의 사정을 말했어요. 제가 가만히 이웃사람에게 물어보니 도련님께서 아버지께 꾸질함을 듣고 남쪽 지방으로 내려간지 벌써 여러 달이 되었다고 하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최랑은 그날부터 끙끙 알아 누웠습니다. 그러고는 음식도 먹지 않고 말조차 하려 들지 않았어요.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 갔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부모는 속이 타 들어갔지요. 병의 증세를 날려고 했지만 입을 다물고 있으니 답답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우연히 옆에 있던 대바구니를 들추다 딸이 이생과 주고받은 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그제야 무릎을 치면서 말했어요. 이런 사정이 있어서 말을 못했구나. 잘못했다간 귀중한 딸의 목숨을 잃을 뻔했어. 그녀의 부모는 딸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가 그간 마음고생이 심했구나. 도대체 이생이란 사람이 누구냐. 다 털어놓고 속시원히 이야기해보려무나. 일이 여기에 이르자 최량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어 부모님에게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동안 부모님 몰래 외관 남자를 만난 것이 잘못된 일이면 분명하오나 남녀간에 끌리는 정 또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이 바깥에 알려지면 부모님이 남들의 비웃음을 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생과 헤어진 뒤로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리움이 사무쳐 병반 점점 깊어지게 되었어요. 제 소원은 이생과 다시 만나 부부의 인연을 맺는 것이오니 부모님께서 저의 이런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제 병이 나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죽어서나마 이생을 따르겠나이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의 뜻이 이미 확고하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알았다. 너를 살리는 일이라면 지옥의 불길이라도 마다하겠느냐. 아무 염려 말고 어서 기운을 자리거라. 그녀의 부모는 그날로 이생의 집으로 중매인을 보내 넌지시 혼사를 물었습니다. 이생의 집에서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공부가 덜 됐다는 이유로 혼사를 거절했어요. 하지만 최랑의 집에서 다시 중매인을 보내 강곡하게 청하자 마침내 이생의 집에서도 허락을 했습니다. 이생의 부모는 곧 남쪽 지방에 가있던 이생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뜻밖의 소식을 접한 이생은 시 한술을 적어 최랑에게 보냈습니다. 오랫동안 이생을 그리워하던 최랑은 그의 시를 받아보고는 기뻐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이로부터 그녀의 병세가 조금씩 나아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시산듯이 다 나았습니다. 이윽고 양쪽 집에서는 좋은 날을 택하여 두 사람의 혼례를 치렀습니다. 부부가 된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며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임금님과 쌍둥이 처녀 옛날 어느 임금님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늙어서 보게 된 아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은 아들이 매우 적적해하고 혼자 지내기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랜 생각 끝에 임금님은 신하들을 불러들여 전국 각지에 사람을 내려보내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라에서 인물이 으뜸이고 마음씨 고운 처녀를 하나 고르자는 것이었어요. 임금님의 뜻을 받은 신하들은 방방곡곡을 샅샅이 찾아다니면서 임금님의 마음에 들만한 처녀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다니고 다니면서 고르고 고른 처녀들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인물로 뽑힌 처녀들은 무명을 잘 짜기로 이름난 향이와 심이라는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향이와 심이는 얼굴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키와 몸집도 똑같아서 누가 향이고 누가 심이인지 가려낼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똑같은지 마을 사람들도 언니와 동생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신하들은 이 사실을 가지고 이리저리 의논하다가 그대로 임금님에게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처녀를 골랐다는 신하들의 말을 들은 임금님은 매우 기뻐했어요.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깊이 보관해두었던 목화씨 도아를 내주었습니다. 그것은 심자마자 자라서 꽃이 피고 동의만한 목화송이가 달리는 신기한 목화씨였어요. 임금님은 이 목화씨를 제각금 심고 거두어서 각각 옷 한 벌씩 짓게 한 뒤 그 솜씨를 보아 쌍둥이 가운데서 한 처녀를 며느리 감으로 정하겠노라고 했습니다. 임금님의 뜻을 알아차린 신하들은 곧 달려가 향이와 심이에게 신기한 목화씨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어요. 목화씨를 소중히 받아든 향이와 심이는 임금님의 옷을 정성을 다해 만들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임금님의 말대로 목화는 심자마자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향이와 심이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런 신기한 목화로 만든 옷은 또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향이와 심이는 더 없는 기쁨으로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들은 하루 사이에 활짝 핀 목화송이를 아름이 버그러지게 따안고 각기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시밭비 시를 뽑아 무명을 짜려는 것이었지요. 향이의 방에서는 밤새도록 등잔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향이는 날린 솜씨로 시를 뽑기 시작했어요. 향이는 실톤구리를 슬슬 풀어 감듯이 물레질을 잘도 했습니다. 한톨이 또 한톨이 뽑아서 날이 밝을 무렵에는 한 벌감의 시를 다 뽑았지요. 심이의 방에서도 며칠이 새도록 등잔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심이가 그 목화로 아무리 물레질을 해도 실이 뽑히지 않았어요. 실을 뽑아야 옷을 지을 게 아닌가요? 심이는 자기 장롱에서 이곳 목화실을 심어서 거두어드린 목화를 꺼내보았습니다. 별다른 것이 없었어요. 심이는 목화를 붙안고 몸부림 쳤습니다. 드디어 임금님이 보는 신하들이 향이와 심이가 지은 옷을 보러 왔습니다. 향이는 웃음을 담은 얼굴에 수줍음을 띄면서 신하들 앞에 제가 지은 옷을 내놓았어요. 곱게 짠 무명으로 잘 지은 옷이었습니다. 신하들은 향이의 솜씨를 크게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심이는 제가 지은 옷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신하들 앞에 내놓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은 두말 없이 향이를 군걸로 데리고 갔어요. 신하들 한테서 향이를 데려온 사연을 들은 임금님은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누가 지은 옷이 더 훌륭한가 내 눈으로 직접 가려볼 테다. 임금님의 말을 들은 신하들은 서둘러 심의를 감아에 태워 왔습니다. 임금님 앞에 나선 향이는 자랑과 희망에 넘쳐 있었어요. 하지만 옷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심의는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임금님은 애정어린 눈길로 쌍둥이 처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신통이도 닮아서 누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구나. 그러고 나서 임금님은 향이가 지은 옷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임금님은 심의 앞에 다가섰습니다. 어서 니가 지은 옷을 보자. 임금님의 목소리는 조용했으나 심의는 더 깊이 머리를 숙이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말씀드리기 죄스러우나 제가 만든 옷은 내놓을 것이 못 되옵니다. 내놓아 욕될 것이 없으니 사양하지 말거라. 임금님의 너그러움에 못 이겨 심의는 보자기를 조심스레 풀었습니다. 심의가 만든 옷은 볼수록 눈물 겨웠어요. 목화에서 실이 뽑히지 않아 할 수 없이 목화를 그대로 얇게 펴놓고 가로세로 누볐던 것입니다. 한뜸 두뜸 누빈 그 품과 정성은 무명을 짜거나 옷을 짓는 것에 견줄 바가 아니었습니다. 임금님은 감동어린 목소리로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가 바라던 얼굴도 마음도 고운 처녀를 이제야 찾았다. 임금님은 신기한 목화씨의 비밀을 신하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목화씨는 실을 뽑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임금님의 말이 끝나자 향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임금님이 옷을 만들라고 한 목화에서 실이 뽑히지 않자 슬쩍 자기네 목화와 바꾸어 무명을 짰던 향이의 검은 행동이 그대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을 향해 심의가 만든 옷을 높이 들어보였습니다. 순간 그 옷은 금빛 눈빛으로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참으로 황홀했지요. 신하들은 저마다 자기 눈을 의심하면서 서로서로 마주 바라보았습니다. 임금님은 모두를 향해 만족한 웃음을 보냈습니다. 금오카시가 이렇게 고운 마음을 돋보이게 했음을 알아라. 이리하여 시민은 궁궐에 들어가 한평생 잘 살게 되었답니다. 여인을 잊지 못해 신선이 된 사람 옛날에 개성에 사는 부잣집 아들 홍생 이란 자가 있었습니다. 비록 나이는 어리나 얼굴이 수려하고 그를 잘 하였지요. 그는 8월 한가위를 맞아 친구들과 함께 놀러와서 강가에서 뱃놀이를 즐기고 있었어요. 때마침 평양 성중에 성중에 사는 옛 친구가 홍생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벌 해냈습니다. 홍생 홍생 친구들 친구들과 함께 성중에 들어가 즐겁게 먹고 마시며 놀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어느덧 밤이 되었어요. 술이 거나하게 취한 홍생은 혼자서 강가의 배로 돌아왔습니다. 밤에 보는 강풍경이 너무도 아름다웠어요. 홍생은 달빛을 배에 가득 싣고 천천히 노를 저으면서 강물을 따라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문득 눈앞에 훌륭한 정자가 나타났는데 다름아님 부벽정이었습니다. 홍생은 강가에 배를 메워놓고 사다리를 타고 부벽정에 올라갔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강풍경은 더더욱 아름다웠어요. 흰 비단결 같은 물결 위에 달빛은 환하게 비추고 하늘에는 기러기가 끼룩끼룩 울며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옥황상재가 계신 하늘나라에 와있는 듯한 착각이 될 정도로 신비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홍생은 기둥에 몸을 기댄 채 황홀한 기본에 젖어 시를 한 수 읊었습니다. 실타래를 풀어내듯 입에서는 저절로 시가 흘러나왔습니다. 홍생은 흥에 겨워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했어요. 그렇게 밤이 깊어 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홍생이 그만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발길을 옮길 때였습니다. 부벽정 서쪽으로부터 갑자기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 아마 시 읊는 소리를 듣고 절에 있는 중이 찾아오는 것이겠지 만나서 이야기나 좀 나누다가 가야겠구나. 홍생은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잠시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저만큼 멀리서 걸어오는 사람은 아름다운 한 여인이었어요. 여인의 곁에서는 동자 두 명이 시중을 들고 있었는데 한 아이는 옥파리체를 들었고 다른 아이는 비단 부채를 들고 있었습니다. 홍생은 자기도 모르게 기둥 뒤로 몸을 숨겼어요. 한 아이가 비단 방석을 펴자 여인이 다소곳이 앉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에서 방금 시 읊는 소리가 났는데 은하수가 흐르는 하늘엔 별빛이 총총하고 둥실 솟은 달에는 개수나무 그림자가 어려 있구나. 이렇듯 좋은 밤에 누군가와 시를 읊으며 시간을 보내면 좋을 텐데 이 말을 엿듣고 있던 홍생은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여 어찌할까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헛기침 소리를 내었습니다. 사람의 인기척을 느끼자 여인이 동자 하나를 보내 말을 전했습니다. 아가씨 본부를 받들어 선비님을 모시러 왔나이다. 홍생은 아이를 따라가 여인과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낮은 병풍이 앞을 가리고 있어 서로 얼굴 반쪽만 보일 정도였어요. 여인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까 선비님이 읊은 시가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다시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홍생은 목창을 가다듬어 시를 다시 읊었지요. 시를 외우는 동안 여인은 조용히 눈을 감은 채 감상에 잠겼습니다. 정말 훌륭한 시입니다. 선비님과는 더불어 시를 논할 만합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크나큰 인연이니 함께 이 밤을 지새는 것이 어떻습니까? 홍생이 고개를 끄덕이자 여인이 아이를 시켜 주안상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당신을 처음 볼 때부터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당신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여인은 한동안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옛날 이 땅에 세워진 나라 고조선의 공주였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게 되어 스스로 죽기를 결심했지요. 그때 한 백발로인이 나타나 나는 이 나라의 시조로서 섬에 들어가 신선이 된 지 수천 년이 되었느니라 내 너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 선녀가 되도록 할 생각인데 어떠하냐 하고 묻기에 좋다고 응락했습니다. 그분은 곧 저를 데리고 가서는 늙지도 죽지도 않는 불사약을 먹였지요. 그 약을 먹자 기분이 상쾌해지고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면서 공중에 높이 떠서 우주를 굽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달나라의 선녀가 되어 오래도록 머물다가 오늘 저녁 문득 옛 생각이 나서 이렇듯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하여 조상님의 무담을 찾아가 성묘를 한 뒤에 씨름을 달래려고 부벽정에 올랐는데 마침 선비님을 만나 뵙게 된 것입니다. 홍생은 여인의 말을 듣고 꿈인지 생시인지 아득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여인과 더불어 멋진 시를 주고받으며 밤이 새는 줄 모르게 어울려 놀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어느덧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여인이 다급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옥항상제님의 명령이 엄하셔서 저는 이만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선비님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가는 것이 못내 섭섭합니다. 말을 마치자 회오리 바람이 거세게 일더니 부벽정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여인은 온대간대 없이 종적을 감추었어요. 홍생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간밤의 일이 모두 꿈만같이 느껴졌어요. 어느새 날이 훤히 밝았습니다. 홍생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부벽장을 내려와 서둘러 배에 올랐습니다.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자 모두들 앞을 다투어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어젯밤에 어디서 자고 오는 길인가? 잔해가 없어져서 한바탕 자꾸 난리가 났었네. 홍생은 태연한 얼굴로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사실은 어제 고기 좀 잡으려고 낚싯대를 메고 강가에 나갔었네. 헌데 물결이 차고 고기들이 입질을 하지 않아 붕어새끼 한 마리 낚지를 못했네. 그려. 친구들은 그의 말을 그대로 믿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후 홍생은 집으로 돌아갔으나 그 여인을 잊지 못해 드디어 병을 얻었어요. 홍생은 정신이 멍한 채 간혹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늘어놓고 냈습니다. 주위에서는 그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오랫동안 약을 먹어도 나아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꿈속에 흰 소복을 입은 여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우리 아시께서 당신의 재주를 몹시 아끼시어 하늘나라에 적당한 벼슬자리를 마련해 놓았사옵니다. 하루속히 올라오시어 그 자리에 부임하시길 바랍니다. 홍생은 깜짝 놀라 깨어난 뒤에 깨끗하게 목욕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향불을 피워놓고 잠자리에 든 듯이 누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시신은 여러 날이 지나도록 얼굴빛이 전혀 변하질 않았어요. 이를 두고 사람들은 그가 신선이 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했답니다. 메추리에게 속은 여우 어느 산속에 욕심많은 여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우가 어느 날 먹을 것을 찾아 어슬렁어슬렁 양지바른 다복솔밭으로 내려오다가 까딱까딱 졸고 있는 메추리를 보았어요. 옳지 맛있는 놈을 만났구나. 여우는 메추리를 덥썩 물었습니다. 졸다가 그만 여우한테 물린 메추리는 큰일이 났지요. 그러나 영리한 메추리는 곧 좋은 괴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날은 바로 안마일 뚱뚱보 황보자네가 벼배는 날이어서 황보자집에서는 큰 함지박에 점심을 가득 담아 이고는 논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우 아저씨 나같이 조그만 걸 잡아먹어서 뭘 하겠습니까? 내가 저기 가는 저 아주머니의 밥 함지박 속에 든 것을 다 먹게 해줄 테니 나를 놓아주세요. 이 말을 들은 여우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메추리는 여우를 메밀밭에 숨어있게 하고 자기는 아주머니가 밥 함지박을 니고 오는 길 앞에 날아가 앉아서 끄덕끄덕 조는 신용을 했습니다. 황보잣집 밥 함지박을 니고 급히 걷던 아주머니는 바로 앞에서 졸고 있는 메추리를 보았어요. 옳지 요 놈을 잡아다가 우리 애나 줘야겠군. 아주머니는 밥 함지박을 내려놓고 살금살금 메추리한테로 다가가 와락 덮쳤습니다. 그 순간 메추리는 푸드덕푸드덕 날개 부러진 신용을 하며 몇 발자국 앞으로 날아가 앉았습니다. 잡힐 듯 잡힐 듯 하면서 빠져 달아나는 메추리한테 실컷 당한 아주머니는 그만 기진맥진하여 밥 함지박을 가지러 가려고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이 틈을 타서 밥과 반찬을 다 먹은 여우는 작아도 기특한 놈이로군 하며 배가 뚱뚱해져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우는 집으로 가는 길에 겨울 차비에 바쁜 너구리를 만났습니다. 아니 자네는 뼈가 휘도록 무슨 일을 그렇게 날마다 하나 여우가 비아냥거리자 그제야 너구리는 허리를 펴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어딜 갔다 오나 추운 겨울이 닥쳐오는데 그렇게 날마다 놀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무슨 걱정이야 먹을 것이 사내들에 마구 널려있는 판인데 나는 오늘도 밥 한번 잘 먹고 오는 길일세 여우는 캥캥 기침을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한 번 배불리 먹고 며칠 동안 빈둥빈둥 놀던 여우는 또 배가 고파서 집을 나섰어요. 너구리네 집에 가볼까 언제나 부지런히 벌어들이는 너구리네 집에는 맛있는 음식이 많을 거라고 생각한 여우는 너구리네 집에 살금살금 기어들었습니다. 때마침 너구리는 일을 나가고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됐다 이젠 다 내꺼다. 여우는 이것저것 마구 훔쳐가지고 자기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다행히 너구리의 눈에 띄지는 않았어요. 산을 몇 개나 넘고 벌을 지나 겨울 양식을 구하러 나갔던 너구리는 늦게야 집에 돌아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들림없이 여우지시군. 여름 내 모아둔 것을 남김없이 도둑맞은 너구리는 너무도 억울해서 그날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놈을 잡아치운담? 밤새 궁리하던 너구리는 꽤 많은 메추리와 함께 힘을 모아 여우를 단단히 혼내줘야겠다고 별렀습니다. 여우는 너구리네 집에서 훔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며칠 동안 편안히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또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이번에는 무엇을 훔쳐올까? 훔쳐 먹는데 재미를 본 여우는 아침 한곁을 싸다니며 훔칠 것을 노렸으나 너구리네도 토끼네도 모두 문이 꽁꽁 잠겨있어 훔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해 약이 오른 여우는 산을 내려오다가 모이를 줍고 있는 메추리를 보았어요. 오늘은 저놈이라도 잡아먹자 여우는 날쌓게 메추리한테 달려들었습니다. 모이 줍는데 정신이 팔려있던 메추리는 꼼짝 못하고 또 잡히고 말았어요. 약삭바른 메추리는 또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여우 아저씨 저번엔 변변치 못한 음식을 대접해서 참 미안해요. 그렇지 않아도 좋은가 대접하려고 찾아가려던 길인데 잘 만났어요. 무슨 있느냐? 여우는 코를 벌룽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잊고 말고요. 오늘 퉁퉁보 황보자네가 마당질을 한다고 집채만한 황소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저번처럼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그 고기를 훔쳐낼 수 있어요. 메추리는 그럴듯하게 꾸며 댔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하라는 대로 하자꾸나. 메추리가 시키는 대로 해서 한 번 맛을 본 여우는 메추리를 따라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때마침 점심때가 되어 일꾼들은 모두 점심 먹으러 가고 마당에는 벼무지와 건불더미만 쌓여 있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 숨어있다가 제가 나올 때 나오세요. 메추리는 속으로 요 놈을 병신으로 만들어 놓겠다고 생각하면서 여우를 벼 건불 속에 들어가 숨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우가 내밀고 있는 코 위에 앉아 끄떡끄떡 조는 척을 했지요. 이윽고 일꾼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일꾼은 벼 건불더미 위에서 건들건들 졸고 있는 메추리를 보았습니다. 요 놈 봐라 일꾼은 살그머니 도리깨를 집어들고 메추리를 향해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메추리는 포르르 날아갔어요. 그 바람에 건불 속에 숨어있던 여우가 머리와 주둥이에 난데없는 도리깨 벼락을 얻어맞고 말았습니다. 쇠고기를 먹을 줄만 알고 답답한 건불 속에 숨어있던 여우는 캔하고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쳤지요. 먹어보려던 쇠고기는 구경도 못하고 제 조둥이 고기만 보기 좋게 떼이고만 여우는 그날부터 꼼짝 못하고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메추리한테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너구리는 무척 기뻤어요. 그렇다고 마음을 놓아서는 안되네 그놈이 일어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걸세.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메추리는 눈이 둥글해졌습니다. 그렇다고 걱정할 건 없네. 우리 둘이 힘을 모으면 그놈 하나쯤은 쉽게 잡을 수 있을 걸세. 너구리와 메추리는 여러 가지로 의논한 끝에 그날 밤 감쪽같이 함정 하나를 파놓았습니다. 메추리의 꾀에 넘어가서 머리와 주둥이가 터진 여우는 며칠 뒤에 요놈 잡히기만 하면 뼈 하나 남기지 않고 바수어 먹을 테다 하고 메추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여우는 여기저기를 뒤지던 끝에 드디어 메추리를 발견했습니다. 여우는 발자국 소리를 죽이고 메추리에게 날쌔게 달려들어 사나운 이빨로 덥서 물었지요. 요놈 메추리는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쉽사리 여우에게 잡힐 줄은 몰랐어요. 여우 아저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메추리는 모기만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 죽을 놈이 부탁은 무슨 부탁이냐? 다름이 아니라 이상 건너편에 내 아이들이 수두룩한데 내가 죽으면 그 애들은 나를 기다리다가 다 굶어죽게 되겠지요? 그러느니 차라리 여기서 다 같이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새끼 메추리들아 다 오너라 하고 힘껏 불러서 우리 식구 모두를 다 잡아먹어 주십시오. 새끼 메추리까지 다 잡아먹으라는 말에 여우는 뜰뜻이 기뻤습니다. 그런부탁이여 못 들어주겠니. 여우는 건너편 산을 향해 입을 힘껏 벌려 소리를 질렀습니다. 새끼 메추리들아 다 오너라. 이때 여우의 입에 물려있던 메추리는 재빨리 포르르 날아갔습니다. 그제야 여우는 또 속은 줄 알고 약이 올라서 메추리를 쫓아갔지요. 이놈! 메추리는 이렇게 마음먹고 푸드덕거리며 여우를 함정 있는 대로 이끌고 갔습니다. 한껏 약이 오른 여우는 함정이 있는 줄도 모르고 메추리를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그만 함정에 풍덩 빠지며 메추리의 꽁지를 물었습니다. 메추리는 꽁지가 몽땅 빠졌고 여우는 끝내 함정 속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꽁지에 빠진 메추리는 너구리와 함께 마음 놓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답니다. 옹고집 전 옛날 옹진골 옹당촌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성은 옹씨고 이름은 고집이었습니다. 그는 성질이 어찌나 고약한지 남이 싫어하는 집만 골라서 했어요. 게다가 고집이 하도 세서 아무도 당해낼 자가 없었습니다. 또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고래등 같은 집에는 억만금이 쌓여 있고 집안 구석구석 화려하게 꾸며놓아 보는 사람마다 입이 쫙 벌어져 다물어지질 않았습니다. 옹고집은 이렇듯 남부러울 것이 없는 부자였지만 제 부모에게 인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나이 80에 병들어 누웠는데도 닭 한 마리 약한 찹을 올리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나물죽만 대접했어요. 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방에 불을 넣지 않아 냉돌에서 오들오들 떨고 지내기 일쑤였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서름을 이기지 못하여 울며 말했습니다. 옹고집아 내 너를 낳아 기를 적에 품에 암고 어르기를 은자동아 금자동아 하늘같이 어질거라 땅같이 너그럽거라 금을 준들 너를 사랴 옥을 준들 너를 사랴 그렇게는 못할 망정 세상 천지 이런 불효가 어디 있단 말이냐 이에 고약한 옹고집이 고개를 외로 꼬며 대답 하였습니다. 그 옛날 천하를 호령하던 신시황이 아방궁을 씌워놓고 천연을 살겠다고 벼르더니 백년도 못살고 죽어 갔소 또 등이 산을 뽑을만한 힘을 가졌다는 조폐왕 항호도 오강에서 죽었소 헌데 인생을 다산 늙은이가 머그리 죽는 걸 겁내시오 옛글에 이르기를 인간이 칠십까지 사는 일은 예로부터 드물다고 하지 않았소 모치는 이미 나이 팔십 이나 되었으니 더 오래 살아 무엇 하겠소 옹고집이 자기 어머니한테 이처럼 불손했으니 남들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어쩌다 스님이 시주를 하러 집으로 찾아오면 가짜고짜 달려들어 기둥에 묶어두고 못살게 굴기 일쑤였어요 이런 소문이 퍼지자 동냥세님들은 그의 집 근처에는 얼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월출봉 취함사라는 절에 이름 높은 도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도술은 워낙 뛰어나 귀신조차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그가 도술을 닦다 말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학대사를 불러 말했습니다 옹당촌에 옹고집이라 하는 놈이 있는데 부처님을 모욕하고 스님만 보면 원수같이 여긴다 하니 그 놈을 한번 혼내주고 오너라 학대사는 도사의 명을 받고 저를 내려왔습니다 그는 우선 헌 사깟을 눌러쓰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목에는 낡은 염주를 걸쳤어요 그러고는 곧장 옹고집의 집으로 달려가 문앞에서 목탁을 두드리며 주인을 찾았습니다 집안에서는 스님이 온 것을 눈치채고 하인 하나가 재빨리 달려 나왔어요 아이고 스님 소문도 못들었소 우리집 주인어른은 신보가 고약하기로 동네 소문이 자자하오 지금 낮잠을 자고 있는 중인데 만일 잠을 깰라 치면 동량은 고사하고 큰 봉변을 당할 것이니 어서 바삐 돌아가시오 이에 학대사가 느긋한 얼굴로 대답 했습니다 어허 이런 고려등 같은 집에서 스님 대접을 그리할 리가 있겠소 옛말에 악을만 있으면 반드시 재앙이 미치고 선을만 있으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했소이다 저는 월출봉 취함 사이 있는 스님 입니다 법당이 너무 날가 일을 고치기 위해 시주를 받으러 다니는 것이니 황금 일천량 만내라고 말해주시오 학대사가 합장하며 다시 복탁을 두드리자 옹고집이 어느새 잠을 깼는지 밀창문을 멸치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찌 밖이 일이 소란하냐 하인이 황급히 달려가 대답 했습니다 문 밖에 스님 한 분이 찾아와서 시주를 하라고 하옵니다 이 말을 듣자 옹고집이 화를 벌컥 내며 달려 나와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이런 괘씸한 중놈을 받나 네놈에게 시주를 하면 부처님께서 어떤 보답을 주신다더냐 황금 일천량 마시주 하시면 소승의 절에 돌아가 불공을 드릴 때 그대의 소원을 빌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 어느 사는 암흑해가 어떤 소원을 빈다고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학대사가 공손히 합장하며 대답하자 옹고집이 코웃음을 치며 말렸습니다 어허 참으로 가소롭구나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유하고 귀하고 가난하고 천한 것을 각자 다곤하는 법이다 내 말대로 부처님께 소원을 빌어 이루어진다면 세상에 가난하고 천하게 살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내 놈이 괜히 부처님의 이름을 바라 내 재산을 울거내려는 속셈을 내가 모를 줄 하느냐 헛소리 말고 썩 물러가거라 학대사가 이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옹고집의 말이 그릇되었음을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옹고집이 가만히 듣다가 예사 스님이 아닌 것을 깨닫고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완전 땡중은 아닌가 보구려 그럼 어디 내 관상이나 좀 보아주시오 음 그대의 상을 살펴보니 눈썹이 길고 비간이 넓으니 재산은 넉넉하나 자손이 부족하오 또 얼굴이 좁은 걸 보니 남의 말은 아니 듣겠고 손발이 작은 걸 보니 제명에 살지 못할 듯하고 늙음하게는 고질병을 얻어 고생하다 죽겠나이다 이 말에 온고집이 밝은 성을 내며 집안의 하인을 죄다 부르며 호령 했습니다 돌쇠야 뭉치야 어디 있느냐 저 죽놈을 당장 잡아라 저놈이 내게 입에 담지도 못할 악담을 퍼부었으니 뜨거운 맛을 보여주거라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스님을 묶었습니다 그러고는 사정없이 매질을 했지요 학대사는 도설로서 이를 견뎌내고 멀쩡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절에서는 여러 스님들이 마중을 나와 그간의 일을 물었어요 학대사가 온고집의 못된 행시를 이야기하자 스님들이 붕괴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고약한 놈은 혼을 내야 합니다 스승님의 높은 도설로서 염라대왕께 연락하여 온고집을 잡아가라 하심이 어떨 런지요 그런 놈은 지옥에 떨어뜨려 영원히 세상에 못 나오게 해야 합니다 학대사가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 여러 스님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온고집을 혼내줄 좋은 방법이 있느니라 학대사는 곧 집을 한 단 가져다가 온고집의 생김새 그대로 허수아비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손수 부적을 써붙이고 주문을 외우자 허수아빈은 온고집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온고집은 그 길로 온간의 집을 찾아갔어요 대창마루에 턱 걸터앉아 하인을 불러 명령했습니다 돌쇠야 뭉치야 집안이 왜 이리 지저분하냐 마당도 쓸고 방도 치우고 외양간에 소 여물도 줘야 할 게 아니냐 온고집이 큰 소리로 하인들을 닦달하고 있을 때 마침 바깥나들이를 다녀오던 진짜 온고집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허 도대체 어떤 손님이길래 남의 집에 와서 이리 큰 소리를 지르는 개냐 그러자 가짜 온고집이 나서며 대꾸했습니다 그러는 당신은 누구길래 예의 없이 남의 집에 들어와서 주인인 척 하는고 온고집은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생김새나 옷차림이 자기와 너무도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온고집은 고래고래 악을 쓰며 하인들에게 호령 했습니다 돌쇠야 강쇠야 저놈을 어서 끌어내라 저놈이 우리 집안의 재물을 탐내고 나를 중내내고 있으니 이에 가짜 온고집이 눈썹을 치켜올리며 대꾸했습니다 뭐라고 이놈아 내놈이 어디서 굴러온 발뼈다귀인지 몰라도 어찌 그런 얼토당토하는 말로 나를 모함한단 말이냐 여봐라 꿈을 대지 말고 당장 저놈을 잡아서 혼을 내거라 두 온고집이 서로 삿대질을 하며 싸우자 하인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넉시 빠져 멍하니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내가 내가 진짜다 네가 가짜다 한바탕 소란이 일자 마침내 온고집의 마누라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누라도 이쪽 저쪽 번갈아 쳐다보며 고개만 갸웃거릴 뿐 자기 남편을 가려내지는 못했습니다 마누라가 안방으로 돌아와 한참을 궁리하다가 계집종을 불러 말했어요 너는 주인어른을 알아보겠느냐 아니요 전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게 좋은 생각이 있다 얼마 전 너의 주인어른께서 도포를 입고 나갔다가 불똥이 튀어 안자락에 구멍이 생겼으니 그것을 알아보고 오너라 계집종이 쪼르르 달려가 두 온고집에게 도포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온고집이 도포자락을 펼치자 불똥이 튀어 생긴 동그란 구멍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계집종이 진짜 주인을 찾았다고 좋아하자 가짜 온고집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옛 이 멍청한 것 같으니 라고 끝까지 구멍으로 주인을 가려낸단 말이냐 그런 구멍이라면 나도 있다 그러면서 도포자락을 펼치니 똑같은 불구멍이 있었습니다 계집종이 울상이 되어 돌아와 사실대로 이야기하자 마누라가 낭패한 얼굴로 말했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병고란 말인가 예로부터 아내는 죽을 때까지 남편을 잘 따르고 섬겨야 한다고 했는데 이제 남편이 둘이나 생겼으니 도대체 누구를 섬기고 따라야 한단 말인가 마누라가 이렇듯 땅을 치고 한탄하자 며느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만 진정하십시오 제가 진짜 시아버님을 한번 가려내 보겠습니다 며느리가 사랑방으로 건너가니 가짜 온고집이 반가운 얼굴로 맞아 들였습니다 아가 너 마침 자랐다 너라면 진짜와 가짜를 지혜롭게 구분해낼 수 있을 것이다 처음 내가 시집올 때 말 십여필에 온갖 살림살이를 싣고 오다가 성질 사나운 말 한 마리가 갑자기 날뛰는 바람에 침이 쏟아지지 않았더냐 그때 내가 흩어진 짐을 수습하느라 진땀을 흘린 것을 너도 기억할 것이다 진짜 온고집이 기가 막히다는 듯 가슴을 쳤습니다 저놈 보소 내가 할 말을 자기가 하고 있네 에고 답답해라 아가 내 얼굴을 자세히 보거라 네 시아버지는 바로 나다 며느리는 잠시 당황했으나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머리 가운데 상처의 흔적이 있고 거기에는 흰 머리털이 있어 오니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온고집이 온고집이 기쁜 나츠로 즉시 머리를 풀어 상처를 보였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가짜 온고집이 요술을 부려 재빨리 온고집에 흰 머리털을 뽑아다가 자기의 머리에 붙였어요 온고집이 자신만만하게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아가 어떠냐 내가 진짜 네 시아버지가 틀림없지 며느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머리에 상처 자국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흰 머리털이 없으니 조금 의심스럽사옵니다 이때 가짜 온고집이 머리를 풀어 며느리에게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자세히 살피더니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상처에 흰털이 있는 걸 보니 우리 시아버님이 틀림없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자 진짜 온고집은 속이 터져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아이고 가짜 온고집을 아버님이라 하고 진짜 이 날을 몰라보는구나 이 서럽고 답답한 마음을 누구에게 하소연했고 온고집이 울며 불며 신세한탄을 하고 있을 때 이웃말 긴별감이 찾아왔습니다 주인장 안에 있는가 오늘따라 어찌 집안이 이리도 시끌시끌한가 김별감이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가짜 온고집이 기다렸다는 듯 달려나가 맞이하였습니다 이게 누구야 김별감 아닌가 한동안 발길이 뜸하더니 그동안 병안했는가 나는 집안에 편이 있어 심기가 매우 불편하네 적을 한번 보게 저놈인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나와 똑같은 자림새를 하고 주인 흉내를 내고 있다네 자네는 나를 알아볼테니 저 가짜놈을 쫓아내주게 진짜 온고집이 어이가 없어 가슴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저 죽일놈을 보소 여기 진짜인 나를 두고 전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네 내놈이 가짜임이 밝혀지는 날에는 가만두지 않을테니 각오하거라 두 온고집이 한치도 몰러서지 않고 티격태격 다투었습니다 김별감이 이 모습을 지켜보다가 고개를 가로잡으며 말했어요 아무리 봐도 누가 진짜인지 난 모르겠네 이럴 게 아니라 광가에 가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보는 게 어떤가 이 말을 올케 여기고 두 온고집은 광가로 향했습니다 고을 사또 앞에 서게 되자 진짜 온고집이 먼저 아래였습니다 사또 나리 저는 조상 대대로 웅당촌에 살고 있는 온고집이라 하옵니다 그런데 저놈이 느닷없이 저와 똑같은 차림을 하고 우리 집에 나타나 재산을 가로채려 하고 있으니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또께서 저놈에게 엄한 벌을 내려주소서 이에 가짜 온고집이 대받아 졌습니다 제가 사또께 아래 말씀을 저놈이 다 했사오니 더 무엇을 아래 겠사옵니까 푸디나리 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가짜를 가려내신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나이다 사토는 육방 관속을 불러 함께 두 사람을 살폈지만 도저히 누가 진짜인지 가려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옷까지 벗겨 목 가슴 팔뚝 배 다리를 샅샅이 조사했지만 너무 똑같아 분별나기가 어려웠어요 이에 사또가 묵묵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분보 했습니다 너희들이 생긴 것은 닮았다마는 조상은 다를 것이니 조상에 대해 말해보거라 이에 옹고집이 자신있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비의 이름은 옹송이였고 할아버지는 만송이로 쏘이다 옹고집은 원래 불효막심한 자이라 여기까지 말하고 나니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또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가짜 옹고집에게 말해보라 일렀지요 제 할아버지는 무관 출신으로 오의장 벼슬을 냈사옵니다 아비는 좌수벼슬을 냈는데 마침 마을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자 이를 구제한 공으로 나라에서 장을 받았사옵니다 또 저희집 재산을 일일이 말씀드리자면 창고에는 곡식이 2,100석이요 마구깐에는 마리 6필이요 돼지 20마리에 달기 60마리입니다 방안에 살림살이로는 장롱 문갑 화병 병풍 등 없는 것이 없사오되 모란을 그린 병풍 하나는 아들 혼인식 때 그림이 조금 손상되어 이를 고치려고 다락에 넣어두었습니다 책은 전자문부터 논어 맹자 대학 춘추 얘기 주역 등이 다락에 쌓여있고 금가락지와 은가락지가 합쳐서 서른개쯤 되고 비단이 열세필 모시가 스무필 명주가 사십필 있사옵니다 또 제가 아끼는 신발이 여섯 결레가 있는데 그 중 한 결레는 이달 초밤에 쥐새끼가 앞부분을 조금 갈가먹어 신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또께서 확인해보시면 아실 것이오니 덜 끝만큼이라도 거짓이 있으면 곤장을 맞고 죽어도 좋사옵니다 가짜 온고집이 길고 자세하게 집안의 내력과 재산목록을 이야기하자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진짜가 틀림없군 어서 여기로 올라와 술잔 한잔 받게나 사또가 동암마루에 그를 불러앉히고 술을 따르며 위로했습니다 가짜 온고집은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올렸어요 사또 나리가 아니었으면 그늘 날 뻔했사옵니다 하마터면 저놈에게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거지꼴이 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나리 덕분에 화를 면했으니 이은의 백골 난망이옵니다 언제든지 저희 집에 들러시면 제가 큰 잔치를 베풀어 대접하겠나이다 사또는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는 진짜 온고집을 가리키며 호령했어요 이 놈 네 죄를 내가 알렸다 생각하기를 계속해서 온고집이라고 고집을 부리다간 곤장을 맞다 죽을지 몰라 차라리 잘못을 빌기로 하였습니다 사또 나리 이 놈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재물의 눈이 어두워 잠시 가짜 온고집 흉내를 냈사옵니다 이렇게 잘못을 비오니 너그러이 용서하시옵소서 온고집이 이렇게 빌자 사또가 분부했습니다 내 죄를 생각하면 더 큰 벌을 내려야 하겠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 이쯤에서 용서하마 여봐라 저놈을 끌어내어 우리 고을 밖으로 쫓아내거라 온고집은 결국 고을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루 아침에 집도 잃고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빈털터리가 되고 보니 자신의 신세가 한없이 철양했습니다 온고집은 그제야 지난 일을 되돌아보며 반성의 눈물을 흘렸어요 어쩌다가 내가 이 지경이 되었던 거 이게 다 그동안 죄를 많이 지은 탓이로다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늙은 어머니도 지극한 효성으로 모시고 어여쁜 마누라에게도 더 다정하게 굴고 자식들에게도 인자한 아비누릇을 하겠다마는 이제 모든 게 허사로구나 이것이 꿈이라면 어서 깨려무나 한편 가짜 온고집은 소송에서 이기고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누라가 벗어발로 뛰어나와 가짜 온고집의 손을 덥석 잡으며 반겼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셨소 영감을 다시 보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온 것 같구려 나도 그렇네 하마터면 그동안 알뜰히 모은 재산은 고사하고 마누라도 잃고 자식과 며느리도 모두 잃을 뻔했네 사똑에서 슬기롭게 반결을 해주셔서 자네 얼굴을 다시 보게 되었으니 불행 중 다행일세 이제 모든 게 해결되어 헐헐 날아갈 듯한 기본이네 가짜 온고집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좋아했습니다 마누라와 가족들 모두는 온고집이 다시 돌아왔다고 여기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지요 그 후 가짜와 진짜가 뒤바뀐 채로 여러 달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가짜 온고집이 집주인이 되어 온갖 즐거움을 누리고 있을 때 진짜 온고집은 정차없이 세상을 떠돌아 다니고 있었어요 거지꼴을 하고 남의 집에 밥을 빌어먹으면서 수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재산도 처자도 빼앗기고 이렇게 비롱뱅이 신세로 살아서 무엇할고 차라리 산중에 호랑이 밥이나 되어버렸으면 온고집이 신세한 탄을 하며 하염없이 걷다보니 정말 깊은 산속에 이르렀습니다 산뽕우리는 깎아지른 듯 높고 골짜기 사이로는 세찬 물줄기가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점점 안으로 들어가니 인적은 끊어지고 나무들이 우거진 숲에는 산새들만이 날아다닐 뿐이었어요 온고집은 온고집은 잠시 바위에 앉아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때는 춘삼월이라 이름 모를 꽃들이 만발하고 산새들은 쌍쌍이 어울려 숲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집생각이 간절하여 자기도 모르게 주르르 눈물이 흘렀어요 그때 어디선가 청한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생각할수록 후회만큼 이러다 다시 세월을 되돌릴 수 있다면 새사람이 될텐데 한 번간 세월은 되돌릴 수 없구나 스스로 지은 죄를 하늘에 벌을 받고 있으니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리요 온고집이 가만히 듣다보니 마치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온고집은 눈물을 씻고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맞은편 층암 절벽 위에는 웬 백발도사 한 분이 부처님처럼 고요히 앉아있었지요 온고집은 즉시 도사 앞으로 나아가 두 손을 합장하며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이놈의 죄를 생각하면 천만 번 죽어도 부족합니다만 제발 한 번만 살려주옵소서 병들어놓은 모친과 어여쁜 저 자식을 다시 보게 하여주옵소서 죽을 때 죽더라도 그들을 보고 죽는다면 여한이 없겠나이다 온고집이 눈물을 흘리며 애걸하자 도사가 말했습니다 전지간에 몹쓸 놈아 앞으로 또 발신 먹은 늙은 모친을 냉방에 재우며 구박하겠느냐 부처님을 섬기는 스님들을 괴롭히며 못살게 굴겠느냐 너같은 너같은 고약한 놈은 전벌을 받아 마땅하나 지난 날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특별히 용서하는 것이니 돌아가거든 새사람이 되어 착한 일만 하고 살아라 백발도사는 이렇게 말하며 부적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부적을 몸에 붙이고 네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옛날에 온고집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백발도사는 말을 마치자마자 온데간데 없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온고집은 크게 기뻐하며 한다름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누라가 집안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온고집이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 덥석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마누라 이게 얼마만이오 내가 살아서 돌아왔소 그러자 마누라가 기겁을 하고 놀라 도망쳤습니다 이를 어찌 저 몹실놈이 또 우리집을 찾아왔네 마누라가 호들갑을 떨며 가짜 온고집이 거쳐하는 사랑채로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사랑채 문을 벌컥 열며 소리쳤지요 영감 어서 좀 나와보시오 그 못된 가짜놈이 또 찾아왔소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방 안에 있어야 할 온고집은 보이지 않고 지포로 만든 인형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었습니다 마누라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 온고집이 다가와 그동안 겪은 일들을 낱낱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울러 마음을 고쳐먹고 새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하였어요 마누라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온고집이 살아 돌아온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그 후 온고집은 고약하고 못된 성질을 버리고 착한 사람이 되어 오래도록 잘 살았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온고집잔 이야기를 읽어보면 속이 아주 후련하시지요 자신의 친부모를 홀대하고 스님들을 괴롭히던 온고집을 도술로 온고집과 똑같이 변한 가짜 온고집이 크게 혼을 내주었습니다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신비로운 물건과 신기한 능력을 볼 때면 실제로 그것들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엉뚱하고 재미있는 상상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우리에게 더 큰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